그리고 나는 비행기 타면 즐길 줄을 알아요 밤비행기 타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만 내가 가르쳐드리는 거야 밤비행기를 타면요 비행기 표를 창가로 꼭 끊으세요 창가 그것도 날개 끊으면 안 되고 맨 뒤에 꼭 꼬리 쪽에 끊으세요 꼬리 쪽에 그래갖고 비행기가 하늘에 올라가면요 깜깜할 때 창문을 열어보세요 별이요 아래로 쫙 보여요 별이 별이 위로 보이는 게 아니라 아래로 쫙 보여요 별똥별이 아래서 쫙쫙 떨어질 때요 별똥별이 하룻밤에 2만 개가 떨어지니까 창문 열면 여러분들 아무 때나 볼 수 있어요 얼마나 환상적인지 몰라요 근데 잘 모르고 날개에다 끊으면 유도둥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프리카 가는 게 아프리카까지 가는데 26시간 비행기를 타야 돼요 여기서 그런데도 하나도 지겹지도 않고 너무 좋아 비행기 안에 쓰면서 글 쓰고 이번에 그 비행기 안에서 5일 동안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잖아요 여기 있으면 그냥 온 사람이 날 건드리는데 비행기 안에서는 아무도 날 안 건드리거든 저기 뭐야 우리 경비하는 아저씨 한 분이 딱 날아와서 손을 딱 잡는 거예요 신부님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가 감사합니까 신부님 말씀대로 내가 가슴이 떨릴 때 저기 막 꼼포스텔라 스페인 그거를 40일 동안 걸었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신부님 말대로 집 잡혀서 갔다 왔다는 거예요 집 잡혀서 집 잡혀서 여행도 다니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리고 즐겁게 살다가 죽으면 되지 그걸 그냥 왔고 왔고 뒷방에서 벌벌벌벌 떨다가 죽어 신부님 집 없는 사람 어떻게 하라고 맨날 집 잡히라 걱정하지 말아라 국가에서 용돈 나온다 20만 원 아버지도 84살이니까 우리 아버지도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아버지하고 이별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하니까 갑자기 슬프더라고 이별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내가 아버지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참 잘생겼어요 우리 아버지 잘생겼거든요 아버지가 참 잘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나하고 약속한 게 있어 한 달에 한 번 아버지하고 반드시 밥을 먹으리라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수원 근처에 강의를 가면 전화를 해갖고 아버지하고 밥을 먹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보면서 그 얘기는 안 하죠 아버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밥 먹는다 그 얘기는 내가 안 해요 제가 20년 전에 평택 비전동 성당에 본당 신부를 할 때에요 이제는 남 경험이 아니라 제 경험입니다 이제까지는 책에 나온 얘기 유튜브에 나온 얘기인데 지금부터는 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 날이에요 평화의 모후 성마리아 대축일 1월 1일 날 미사가 다 끝나고 밤 10시입니다 보통 미사 다 끝나고 신부가 자기 쇼파에 앉을 수 있는 시간 밤 10시거든요 밤 10시에 앉아서 음악을 듣고 있는데 그 늦은 밤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사제관 그래서 내가 나갔더니 엄마 아빠 딸 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처음 보는 사람들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라 세배를 이 늦은 시간에 1월 1일 날 세배를 왔나 문을 열고 나갔더니 세배 온 사람들이 아니야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성당을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장애는 입교하려고 왔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왜 하필 1월 1일 밤 10시에 입교를 하려고 그러느냐 그 많은 새털 같은 날 놔두고 왜 1월 1일 날 입교를 하려고 그러느냐 사연이 있느냐 그랬더니 사연이 있대 무슨 사연이 있느냐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그랬대요 하느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천당 지옥 이런 건 없다 니네들 신부 목사들이 니네들 돈 울겨 먹으려고 겁주는 거다 죽으면 끝나는 거지 무슨 천국 지옥이 있느냐 성당에 나가면 다리몽둥이 부러뜨릴 거다 아주 철저한 무실론자 할아버지였대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12월 20일 날 죽은 거야 죽었는데 딱 죽었는데 저승사자가 까만 모자를 쓰고 까만 옷을 입은 저승사자 둘이 자기를 데리러 왔더래요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더니 까만 옷을 입은 사람이 자기를 끝도 없는 어둠으로 끌고 가더래요 이게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들의 또 한 10% 정도는 어둠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 어둠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공포스럽대요 왜? 여러분들 끝도 없는 깜깜한 어둠으로 끌려가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무섭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끝도 없는 어둠 누구는 빛으로 간다는데 끝도 없는 어둠으로 가면 어떻게 해?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었는데 까만 걸 보면 끝난 거야 여러분들 죽었는데 딱 까맸다 그러면 아 이건 지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뭘 봐야 돼? 하얀 걸 봐야 돼요 기도해야 돼 하얀 빛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하얀 걸 봐야 돼 어쨌거나 이 할아버지는 끌려가면서 끝도 없는 어둠으로 끌려가면서 이 저승사자들한테 매달렸대요 나는 살아 돌아가야 된다 왜 살아 돌아가야 되느냐 그랬더니 나는 내 자식이 지금 셋이 있는데 그 자식들한테 신앙생활을 못하겠는데 저승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저승이 버젓이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래갖고 이 아버지를 땅에다가 3일째 하관 땅에다 묻는데 관을 두들기더래요 실질적으로 이건 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을 두들기더래요 문을 뚜껑을 열어보니까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온 거예요 그야말로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온 거야 그야말로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내가 첫 시간에 계속 그랬죠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면 믿을 텐데 그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온 거예요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와서 내가 죽었더니 저승이 있더라 너희들 신앙생활을 해라 일주일을 살고 이 할아버지가 다시 죽은 거야 그러니까 두 번 초상을 치룬 거죠 두 번 초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이 집안은 밤 10시에 날 찾아온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교리반에 등록을 해서 열심히 교리를 받고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이 집 식구들은 열심히 교리를 하고 세례를 준 집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저기 뭐야 성소에 부자와 나자로 얘기가 나와요 마리아 마르타 오빠 나자로 말고 거지 나자로 얘기가 나와요 아시죠 이 거지는 아무도 먹을 걸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팠어 그래갖고 사람들이 그 부자 내 집에 갖다 놨어 그래갖고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라고 먹으려고 했는데 빵 부스러기도 둔 사람이 없는 거야 오히려 내가 얻어 먹으려고 그랬더니 개가 와서 내 종기를 핥고 있었어 나자로 종기를 핥고 있었어 그래서 나자로도 죽고 그 부자도 죽었어요 근데 이 부자가 죽어서 어딜 갔느냐 지옥을 간 거야 너무 목이 마려운 거야 근데 이렇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까 그 나자로는 아브라함 할아버지 품에서 너무 행복하게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부자가 이렇게 말을 겁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 나자로한테 물을 좀 한 방울만 척셔서 나를 좀 마시게 해 주십시오 갈증스러운 거죠 갈증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우리 사이에는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구렁텅이에서 우리가 도와줄 수가 없다 우리는 지옥에 있는 영혼은 못 도와줘요 우리 가톨릭 교리로는 연옥에 있는 영혼은 도와줘도 지옥에 있는 영혼은 못 도와줘요 가지도 오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이런 말을 해요 그럼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 나자로를 우리 오 형제가 있는데 좀 돌려보내갖고 제발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돈만 알게 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주게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해요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가 있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모세 예언자 소용없다 죽은 나자로가 가야 된다 그 거지 나자로가 가야 된다 우리들하고 똑같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천당이 어디 있어 하느님이 어디 있어 내가 죽은 아버지가 살아돌아오면 내가 믿을 텐데 여러분들 죽은 아버지 살아돌아오면 그 사람들 믿을 것 같아요? 절대 안 믿어요 이게 신앙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아무리 기적을 보여줘도요 의심 있는 사람은 그 기적 자체도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을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 또 내가 신학생 때 잊지도 못한 사건이에요 우리 2층 집 그 집도 다 세례받은 집인데 원래는 그 집은 절을 다녔어요 절을 다녔는데 그분이 당뇨로 15년 동안 알아두었어요 그런데 죽기 3일 전에 부인한테 그러더래요 여보 수녀님 좀 모시고 오라고 그랬더니 아내가 그랬대요 당신 죽을 때가 되니까 스님하고 수녀님을 구분하지 못하느냐고 당신은 절에 다니기 때문에 스님을 모시고 와야 된다고 아니라고 수녀님을 모셔 아래층 그분이 정확하게 얘기하더래 아래층 신학생 있는 그 성당에 수녀님을 모시고 오라고 당신 도대체 왜 그러느냐고 내가 조금 전에 환실을 봤는데 우리 집에 비행기가 한 대 와서 나부로 타라고 그래서 이게 하늘로 당신을 데리고 가는 비행기라고 타보니까 신부님 수녀님이 꽉 차있더래 수녀님이 딱 한 자리 이게 당신 자리라고 그런데 내가 깨어나온 거야 이 사람이 그런데 내가 어떻게 천주교로 귀의를 하지 않느냐고 그래갖고 수녀님이 와갖고 교리하고 이 집은 다 세례를 받았어요 요즘은 또 나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어요 죽을 때 요새는 하느님이 좀 시대가 변해서 데려갈 때 비행기로 데려간대 비행기로 아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들어요 비행기로 데려간대 요새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도 많은가 봐 하여튼 우리가 죽으면 영원히 여행을 떠나는 건 확실해요 제가 7년 전에 우리 생태마을에 암환자가 많이 살고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암환자들하고 안 살아요 암환자가 많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글라라라고 있어요 정말로 예쁘게 생겼어요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예쁘고 우리 생태마을에 암이 걸려서 왔는데도 우리 생태마을에 물건 팔 일이 있으면 거기 가서 그 예쁜 얼굴로 물건을 파는데 참 예쁘더라고 더욱이 나를 향한 마음은 더 이뻤어 나를 향한 마음은 더 이뻤어 근데 이 글라라가 폐암이 걸린 거야 폐암이 걸려서 뼈까지 전이된 상태에서 우리 집으로 왔어요 뼈까지 전이가 돼갖고 의사 선생님이 6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6개월 근데 이 글라라 자매님은 소원이 있는 거야 아들이 서울신학교 2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갔는데 그 아들이 군대에 제대하고 학부 3, 4학년을 마치고 대학원에 올라가서 3년을 더해서 신부될 때까지 살아에서 천미사 참여하는 게 소원이야 천미사 그러면 그렇게 살려면 7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6개월밖에 못 산다는데 그래서 우리 황토집에서 살아보자 그래갖고 황토집 25평을 드렸어요 그레고리오 형제님하고 글라라 자매님한테 근데 기적같이 4년을 더 살았어요 4년을 서울대병원에서 당신은 살아있는 기적이라고 온몸에 암세포가 있는데 이렇게 멀쩡한 걸 보면 당신 기적 아니고 설명이 안 된다고 맨날 의사 선생님이 그랬대요 드디어 아들은 대학원까지 올라갔어요 3년만 더 버티면 드디어 아들 천미사를 볼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그도 이상 못 견디더라고요 머리까지 암이 전이가 되니까 그 이쁜 얼굴에 눈을 막 떠는데 내 가슴이 떨리는 거야 왜 그러느냐 하면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걸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결국은 일산 암센터로 갔어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가족들이니까 내가 찾아갔죠 근데 그 글라라가 죽음을 얼마 앞둔 글라라가 그 이쁜 얼굴로 나를 환하게 웃으면서 신부님 저 이제 죽는 거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 얼마 전에 죽어봤어요 죽었는데 끝도 없는 꽃길이 펼쳐져 있더래요 끝도 없는 꽃길이 펼쳐져 있는데 그러더래요 이 길이 하느님 예수님 성모님 만나러 가는 길이라고 그러니까 꽃같이 산 여자는 꽃길을 가나 봐 꽃같이 산 여자는 꽃길을 가나 봐 저는 저는 확실히 그걸 믿어요 왜냐하면 저도 강원도 평창에 살면서 마음이 참 좋아요 생전 사람 미워할 일이 있어야지 사람을 만나야지 사람을 미워하지 사람을 만나야지 거기 일어나 보면 아름다워 요즘은 또 물 한 개 피는 계절이거든요 강에 물 한 개 피면요 너무 아름다운 거야 밤하늘에 별도 아름답고 이 단풍도 아름답고 그냥 여기에 감사의 꽃 찬양의 꽃 사랑의 꽃이 흘러넘치는데 죽으면 당연히 꽃밭 갈겠지 당연히 난 그렇게 믿어요 끝도 없는 꽃길을 가고 근데 여러분들 이 세상을 진흙탕같이 산 사람은 어디 갈 것 같아요 진흙탕길 가게 돼 있어 여러분들 마음 안에 가시가 너무 많아 남편 미워하는 가시 시어머니 미워하는 가시 자식 미워하는 가시 본당 신부 미워하는 가시 본당 수녀 미워하는 가시 레지오 단장 미워하는 가시 그냥 온몸에 가시가 도산이 있어 누가 하나 걸리만 해라 찔러갖고 그냥 피를 버리라 별루고 있어 이 사람 죽으면 어디 갈 것 같아요 가시밭길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어서 가시밭에 뒹굴르기 싫으면 지금 내 마음 안에 있는 가시 빼내야 돼 빼내지 말아야 돼 누구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을 용서하는 게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남을 용서하는 거는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야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 가시를 빼고 마음 안에 사랑의 꽃 용서의 꽃 희생의 꽃 감사의 꽃 찬양의 꽃이 있어야 돼 여기 많은 교우들 중에 신부님 좀 미워서 죽게 자랑이 아니에요 그게 나 곧 가시밭길 뒹굴로 준비돼 있어요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끝도 없는 꽃길이 펼쳐져 있더래요 너무 행복하더래요 근데 이 집 첫째 아들이 신학생이고 둘째 아들이 안드레아라는 아인데 그 딸이 또 하나 있어요 근데 이 둘째가 너무너무 괜찮은 애야 엄마 아빠는 우리 생태마을에 와서 4년을 살았지 형은 신학교 들어가 있지 여동생 밥을 고등학생 수험생 얘가 다 해주는 거야 대학생이 자기 대학 다니면서 또 내가 서울교구 서울 강남에 사는데 서울 그본당에 강의 오고 물건 팔러 오면 또 신부님 오신다고 그 젊은 남자아이가 와서 물건 다 파는 거야 그리고 야 밥 사줄게 그랬더니 신부님 동생 밥 해줘야 돼 얼마나 괜찮은 애예요 근데 얘가 군대 가서 뭘 배우냐면 심폐소생술을 배워둔 거야 엄마가 이제 자다가 죽은 거야 자다가 죽어서 이제 남편도 엄마 이제 죽었다 다 포기를 했는데 얘는 포기를 안 한 거야 심폐소생술 엄마는 꼭 끼를 가고 있는데 이놈은 죽지 말라고 심폐소생술을 한 거야 살려낸 거야 살려냈어요 살려내가지고 엄마가 살아난 상태에서 내가 한 번 더 본 거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간 거니까 그래서 글라라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신부님 저 이제 죽는 거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이게 주님께로 가는 영광스러운 길이 바로 죽음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글라라 씨한테 그랬어요 글라라 이제 걱정하지 말아 아들 천미사는 내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내가 땅에서 참여하고 글라라는 하늘에서 참여하고 그렇게 하자 그리고 한 달 후에 글라라는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이번에 서품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아들 서품 받을 때 나는 하와이 해외 강의 중이었어요 내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참여하겠다고 그러는데 금요일 날 이제 서품식이 있는데 금요일 날 내가 고민을 했어요 다음은 사이판 강인데 어떻게 할까 이게 내가 약속을 하긴 해야 되는데 하늘이 두 쪽이라도 내가 참여하겠다 분명히 하늘에서 지켜볼 텐데 내가 하늘을 안 믿으면 내가 그냥 약속을 띄워먹어도 되는데 분명히 하늘 날에서 지켜볼 텐데 그 이쁜 글라라가 볼 텐데 그래서 내가 사이판 강이 옆에 한 두세 시간 가면 그걸 포기를 하고 다시 새벽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새벽에 한국에 들어와서 평창에 들어갔다가 다시 새벽에 주일 날 가서 천미사를 참여를 했어요 천미사를 참여를 했는데 어쩜 그렇게 아들도 잘낳았는지 엄마가 이쁘니까 아들도 그렇게 잘났더라고요 미사를 봉헌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야 정말 첫 미사 엄마를 위해서 난 봉헌하는 것 같더라고요 느낌이 그래서 나는 수원교구 신부니까 우리 서울교구 교우들이 있고 신부님들이 와 있는데 나는 잘 알지도 못하니까 하늘에다 대고 얘기했어요 글라라 아들 정말로 잘나서 하느님한테 정말 잘 봉헌했다 어쩜 저렇게 미사를 잘 봉헌하고 말도 나보다 어쩜 더 잘해 내가 계속 글라라고 얘기했어요 나 이제 천미사 참여했다 나 약속 지켰다 그리고 다음날 내가 사이판으로 다시 갔어요 근데 그 안드레아라는 동생이 미국 유학 중인데 형 서품식이니까 들어왔어 사이판 갔다가 다시 만났어요 내가 안드레아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너 요즘 네 강의를 한다 네가 엄마 살려낸 강의하는데 너 엄마 정말 살려낸 거 맞냐 이렇게 자기가 정말 살려낸 거 맞대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로 꽃길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죽는 거 싫어요 좋아요 이제 진짜 좋아요? 좋아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이 죽는 걸 싫어하면 안 돼 그래도 죽는 게 싫어 그래도 살아있는 게 나아 왜 여러분들 죽는 게 싫은 줄 아세요? 생이별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죽는 게 싫은 건 두려움 죽음 이후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심의하게 아니까 사도 바오로 말대로 심의하게 아니까 그리고 내가 천당을 갈지 연옥을 갈지 진옥을 갈지 나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죽는 게 두려워 두 번째 죽는 게 두려운 이유는 생이별 때문에 그래요 죽음은 더 이상 사랑하는 남편 볼 수 없잖아 죽음은 더 이상 사랑하는 아내 볼 수 없고 아무리 천당을 간다고 해도 이별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식 볼 수 없고 사랑하는 부모 볼 수 없는 거예요 지난 봄에 내 친한 동창신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나는 그 신부하고도 친하지만 그 아버지하고도 참 친했어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좋아했느냐 하면 안중뿐인데 요맘때만 되면 쌀을 쪄서 햅쌀을 갖고 평창까지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신부님이 햅쌀 먹으라고 그렇게 친했던 아버지가 나하고 또 똑같이 위암도 같이 걸렸어 같은 시기에 근데 그분은 3기 나는 1기 그래서 나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3기인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84살에 돌아가신 거예요 이번 봄에 근데 이렇게 관에 누워 계신 걸 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84살이거든요 아버지도 84살이니까 우리 아버지도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아버지하고 이별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슬프더라고 이별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내가 아버지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참 잘생겼어요 우리 아버지 잘생겼거든요 아버지가 참 잘생겼어요 그리고 아주 선비 같고 보면 아주 기분이 좋아요 근데 이 좋은 아버지하고 이별해야 된다니까 슬프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나하고 약속한 게 있어 한 달에 한 번 아버지하고 반드시 밥을 먹으리라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수원 근처에 강의를 가면은 전화를 해갖고 아버지하고 밥을 먹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보면서 그 얘기는 안 하죠 아버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밥 먹는다 그 얘기는 내가 안 해요 아버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밥 먹는다 그런 얘기는 안 해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이 아버지랑 자주 밥 먹어야지 앞으로 보면 얼마나 보나 1년에 그래봤자 12번 밖에 더 먹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늙으신 부모님들? 내가 키껏 봐야 얼마나 보겠어? 20년 밖에 더 보겠어 아버지? 그러다 아버지가 100살에 돌아가셨어 그러면 난 슬프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는 떠나보낼 수 있어요 살만큼 살면 떠나보낼 수 있어요 이번에 성심원이라는 보육시설이 있어요 우리 수지에 근데 거기 상설자 수녀님이 김마리아 막달래라는 수녀님인데 99살에 돌아가셨어요 99살에 며칠 전에 우리가 장례 미사 갔는데 수녀님이 평생 1400명의 아이들을 길러낸 거야 그 수녀님이 1400명을 길러내고 신부를 그 보육시설에서 5명을 만들어냈어 신부를 그 수녀님이 최대 업적인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그 수녀님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쁜 얼굴이었어요 참 예뻤어요 그 수녀님을 아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근데 99살에 돌아가셨어 우리가 돌아가시기 전에 백수미사도 해드렸거든 백수미사도 해드리고 근데 이제 이렇게 수녀님 누워계신 걸 보면서 참 멋있게 살다 가니까 하나도 안 슬픈 거예요 하느님한테 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사람은 그렇게 가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100살까지 살다가 행복하게 하면 난 행복하게 떠나보낼 수 있다 이거 아버지 떠나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세월호에서 죽은 애들 피지도 못한 꽃이 죽으면 가슴이 아파요 안 아파요 얘네들 때문에 왜 아픈지 알아요 여러분들 얘네들 엄마들 생각을 해봐 밥 한 번 더 차려주고 싶고 한 번 더 쓰다듬어주고 싶고 장가도 보내고 싶고 시집도 보내고 싶고 쑥쑥 자라고 웃는 모습 하나만 봐도 너무 예쁘고 좋은데 이제는 더 이상 아무리 밥을 차려주고 싶어도 차려줄 수도 없고 아무리 같이 손잡고 여행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세월호에서 죽은 아이들 천당 접수했다고 이야기한들 이 엄마들한테 위로가 될까요? 이별이 그래서 슬픈 거예요 사랑을 마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랑 마저 이제 좀 사랑 좀 하려고 했는데 죽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그래서 저는 사랑도 나중에 하지 말아라 사랑도 언제 해라? 지금 해라 죽고 난 다음에 울며 불며 통곡하지 말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 다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사랑해야 돼 나중에 사랑해야 돼 그 어떤 아버지가 단식하고 막 그러면서 그 아이한테 해주지 못한 게 너무 가슴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후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 지금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소중한 사람들한테 함부로 대하냐 이거예요 내가 본당신부 할 때도 60살 먹은 엄마가 죽었어 40살 된 놈이 와가지고 울며 불며 생전 찾아오지도 않던 놈 4년 5년 한 번도 안 찾아온 놈이 울며 불며 이런 말이에요 왜 죽느냐고 조금만 더 살면 내가 효도할 텐데 그 자식은요 엄마 80에 죽어도 그때 와서 뭐라 그래 왜 벌써 죽느냐 조금만 살아도 내가 효도할 텐데 지금 효도하지 못하는 자식은요 나중에 절대 효도 못합니다 여기 지금 60, 70대신 분들 지금 40, 50대인 자식들 나중에 효도할 것 같아요? 점점 못합니다 지금 못하는 자식들은 나중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40, 50대신 분들 30대신 분들 내가 부모님한테 나중에 효도해야지 어린 밤 푸노치도 없어요 지금 하지 못하면 나중에도 못하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고 지금 해야 돼 죽고 나서 울며 불며 아이고 불쌍해서 어떻게 사랑도 마저 못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별이 슬픈 거예요 10년 전에 동창신부가 전화를 했어 밤에 창현아 우리 성당에 와서 장례 미사 좀 해달라는 거예요 야 본당신부가 넌데 왜 내가 니네 장례 미사를 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도저히 눈물이 나서 장례 미사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 자기를 너무나 따르던 여학생인데 미사 해설도 하고 독서도 하던 아이인데 백혈병에 걸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백혈병에 걸려서 죽어서 그 집에 갔는데 초상집에 갔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그래서 이 신부가 저녁에 집에 와서 고민을 한 거야 아니 그 사진만 봐도 눈물이 나는데 장례 미사 할 때 자기는 끝까지 할 자신이 없더래요 그래서 나한테 전화를 한 거야 네가 좀 해줬으면 아무 상관없는 네가 와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래? 그럼 내가 가서 해줄게 갔어요 갔더니 정말 꽃같이 생겼더라고 예쁘게 생겼어 그걸 엄마 아빠가 맨 앞에서 보니 안 울어요? 처음부터 울기 시작해요 또 이 선생님이 옆에 위로한다고 옆에 앉아있던 선생님도 그냥 같이 울고 성당 같이 학생들도 울고 그걸 보니까 교우들도 울면 계속 울잖아 다 우는 옆에 신부 울고 다 우는 나만 안 울고 내가 끝까지 했어 내가 나만 안 울고 이 피지 못한 꽃이 죽을 때 우리는 슬픈 거예요 나는 이번에 유병원 씨가 처음에 내가 한 100억 정도 해갖고 보상해 주게 나는 그 말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거기 죽은 아이들 중에 두 명은 예비 신학생이야 신학교 가려고 그랬던 애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그림 잘 그리는 애들도 있고 거기에 무한한 가능성 돈으로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꽃을 꺾은 거야 그럼 책임을 지고 죽어야지 그게 뭐야 도망다니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정말로 화가 나요 화가 나 그걸 보면 얼마나 소중한 아이들인데 우리들이 어른들이 걔네들 앞에 창피한 거예요 지금 어른들이 그 아이들한테 창피한 거예요 나는 그때 물론 그 유병원 씨도 나쁘다고 생각했지만 나도 반성 많이 했어요 난 도대체 뭘 교우들한테 가르친 거야 내가 못 살았기 때문에 저 아이들이 죽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들더라니까요 우리 모두의 잘못이죠 피지 못한 꽃 그리고 또 장례 미사할 때 언제 이 아프냐면은 서른 살, 사십 살 된 엄마가 폐암, 위암, 유방암 걸려가지고 세 살, 다섯 살, 여덟 살짜리 나누고 애들이 소복 입고 앉아있는 거 쳐다보고 있으면 가슴이 아파요 이 엄마는 뭘 못한 거야? 도리를 못한 거야 부모로서의 도리를 해야 되는데 부모로서 도리를 못한 거야 부모로서는 애들은 적어도 시집장간 보내고 죽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냥 중간에 그냥 그렇게 병으로 죽으면 걔네들은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들 막내까지 다 시집장간 보냈어 마지막 신혼여행 떠나보내고 손님 다 보내고 부부가 저녁에 이렇게 차 한잔 마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보 우리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렇죠?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할 도리 다 했으니까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사랑도 원도 없이 해야 되고 도리도 해야 돼 도리도 또 60살 먹은 아줌마가 시집으로 왔더니 남편이 노름하고 빚을 잔뜩 전했어 그래갖고 그 빚 갚는다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놀아봤던 적이 없어 뼈가 빠지게 일을 했어 자식들 교육시킨다고 자식들 교육시킨다고 그 잘난 옷 한 번 백화점에서 사입어봤던 적이 없어 맨날 만 원짜리 입원한 짜리 길에서 사입었어 친구들 뭐 유럽 여행 가느니 동남아 여행 가느니 그래도 니네들이나 갔다 오라고 그러고 그 돈 가지고 빚 다 갚었어 60살에 돼서 빚도 다 갚고 자식도 다 키워놨어 돈도 어느 정도 생겼어 그래갖고 나도 이제 남들처럼 한 번 호강 한 번 해봐야지 그래갖고 이제 나가서 외식 한 번 한 번 먹으면 속이 미식거리네 미식거리더니 극기하는 뒷목이 땡기는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소화제 먹어도 안 되니까 병원에 가보니까 위암 말기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위암 말기 환자들이 뒷목이 땡겨요 이상하게 3개월밖에 당신 못 산다고 그러면 이 육신 먹은 아줌마 죽어요 못 죽어요 한 번 호강 한 번 해보려고 그랬더니 이제 한 번 나도 남들처럼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사 먹으려고 그랬더니 나부로 죽으란다고 난 억울해서 못 죽는다고 그래요 사람은요 이 세상에 태어나고 뭐를 해야 되냐면 호강을 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이걸 못하면요 죽을 때 한이 돼서 못 죽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요 여러분들 뭐가 있느냐 하면 살면서 기뻐야 돼 내가 봉사활동에 여기 교우들 아마 봉사활동 하는 교우들 많을 거야 그렇죠? 그런데 하는 게 너무 힘들어 지겨워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어디 갔어?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저거 따라서 그 지겨운 봉사활동을 십자가 생각하고 계속해 기쁨이 하나도 없어 그런 분들 나한테 상담하면 내가 뭘 하는 줄 알아요? 당장 관두라고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고 계속 가지 말라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열받으면 예수님 다시 십자가 못 박을 사람들이 못 박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못 박아요 대개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 나중에 그 공동체를 다 깨요 뭐든지 기뻐서 해야 돼 뭐든지 즐거워서 해야 돼 내가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으면 나중에 죽을 때 한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아프리카 여름에 7, 8월 달에 아프리카하고 남미를 갔어요 말로는 봉사, 선교로 갔는데 내가 비행기를 105시간을 탔어 105시간 그러니까 5일 동안 비행기를 탄 거 5일 동안 하늘에 떠 있었어 그것도 비즈니스도 아니고 이코노미로만 근데요 많은 사람들은 다 그래요 신부님 힘들지 않느냐고 근데 저는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너무 좋아요 내가 막 교우들 만나러 가고 아프리카 가는 게 아프리카까지 가는데 26시간 비행기를 타야 돼요 여기서 그런데도 하나도 지겹지도 않고 너무 좋아 비행기 안에 쓰면서 글 쓰고 이번에 그 비행기 안에서 5일 동안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잖아 여기 있으면 그냥 온 사람이 날 건드리는데 비행기 안에서는 아무도 날 안 건드리거든 그럼 5일 동안 책 쓴 거 그거 갖고 원고로 책을 이번에 내요 그리고 나는 비행기 타면 즐길 줄 알아요 밤비행기 타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만 내가 가르쳐 드리는 거야 밤비행기를 타면요 비행기 표를 창가로 꼭 끊으세요 창가 그것도 날개에 끊으면 안 되고 맨 뒤에 꼭 꼬리 쪽에 끊으세요 꼬리 쪽에 그래갖고 비행기가 하늘에 올라가면요 깜깜할 때 창문을 열어보세요 별이요 아래로 쫙 보여요 별이 별이 위로 보이는 게 아니라 아래로 쫙 보여요 별똥별이 아래서 쫙쫙 떨어질 때요 별똥별이 하룻밤에 2만 개가 떨어지니까 창문 열면 여러분들 아무 때나 볼 수 있어요 얼마나 환상적인지 몰라요 근데 잘 모르고 날개에다 끊으면 그 유도둥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맨 끝에 끊으려는 거예요 뭐 비즈니스 끊으면 더 좋지 비즈니스는 날개 앞이니까 잘 보이죠 근데 거기 너무 비싸니까 날개 끝에 끊어갖고 가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글 읽고 책 쓰고 졸리면 자고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살면서요 즐거워야 돼 근데 호강을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괴로운 거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삶을 좀 즐겨라 청승 좀 떨지 말아라 제발 돈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이나 그래서 제가 지난 2월 달에 우리 성주순례를 다녀왔어요 80명의 교우들하고 이스라엘을 10일 동안 걸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로마 갔다 오고 프랑스 갔다 오고 이게 아니라 나자렛에서부터 갈릴레아까지 걸었어요 65km를 이스라엘은 딱 반으로 나누면 돼 반 딱 나눠갖고 남북 우리나라 38선 가로듯이 반 나눠갖고 아래는 예루살렘, 예리고, 베다니아, 그 다음에 가자지구 요즘 전쟁하는 데 있죠? 거긴 사막이에요 볼 거 아무것도 없어요 화면을 보면 여러분들 맨날 거기만 보는 거야 이스라엘을 잘 모르는 거지 근데 나자렛에서부터 갈릴레아까지는 지중해성 기후예요 그래서 11월 달에 우기가 시작이 돼 지금부터 그럼 2월 달이 되면 그 이스라엘 갈릴레아 들판 전체가 꽃으로 덮쳐요 꽃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성지술레 가면 2월, 3월, 4월에 가야 돼 막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6, 7월에 여름에 가는 거야 가면 아무것도 볼 게 없어요 근데 2월 달에 가면 들판에 빨간 아네모네꽃 우리나라 양기비꽃 같은 게 있잖아요 끝도 없이 펴있어요 80명의 교우들이 그 양기비, 이 아네모네꽃 사이로 걸어가는데 한 폭의 그림이야 그리고 이제 예수님 루카보금의 4장에 오늘 나한테 기름 부음 받았다 가난한 이들한테 해방, 묶인 이들한테 자유를 눈물이 들은 게 빛을 이게 나한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나자렛 동네 사람들이 저거 목수 아들 아니야? 목수 아들인데 무슨 자기가 왕이 된데 멱살을 끌고 예수님을 끌고 가요 어디로 끌고 가냐면 점프 마운틴이라고 시험산으로 끌고 올라가 거기서부터 걷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소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밀어 떨어뜨리려야 거기 보면 돌바이야 밀어 떨어뜨리면 예수님은 뼈도 못 추려 그 이지레일 평화 밑으로 극 절벽이야 거기서 그들을 뿌리치고 예수님은 보금을 선포하러 제자들과 함께 갈릴레아로 떠나셨다 거기서 그걸 읽고 우리도 떠나는 거예요 80명이 이 예루살렘 대학에서 이번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어느 길로 갔을 거를 그대로 고증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지저스 크라이스 트레일이라고 그래 그리스도의 발자취라고 그래 그걸 그대로 80명이 따라간 거야 그러니까 과부의 아들 살린 나인이라는 동네도 들르고 그 다음에 예수님 거룩한 변모한 다볼산도 가고 그 다음에 가나의 혼인잔치도 가고 예수님 맨날 먹을 거 사러 간 세포리라는 동네도 가고 그 다음에 히띠넷불이라고 밀밭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식량 자금률이 100%예요 밀밭이요 끝도 없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잘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맨날 비행기 타고 버스 타고 다녀서 몰라 걸어 다녀보면요 밀밭이 끝도 없어 그리고 양쪽에는 노란 겨자꽃이 65km 내내 펴 있는 거예요 노란 겨자꽃이 겨자가 왜 노래인 줄 알아요? 꽃이 노래해서 겨자가 노래인 거예요 꽃이 노래해서 그걸 열어보면 노래예요 실질적으로 겨자를 이렇게 밀어보면 65km 내내 가는 내내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본 거라고는 겨자꽃밖에 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만 하려고 하면 겨자꽃이 보이니까 저거 봐라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돌모아과 나무 산에 있는 거 바다에 신겨질 것이다 그리고 갈 때는 무릎에 무릎 정도의 겨자가 자랐는데 갈릴레아 도착을 하니까 무더미로 산더미로 5m 6m로 겨자꽃이 동산으로 이루고 있는 거예요 저거 봐라 하늘나라는 저거와 같다 나는 이게 여러분들 가봐야 알아 가봐야 알아 이렇게 백날 말하면 소용없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가고 싶다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죽기 전에 나도 한번 꼭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 들죠? 근데 나는 여러분들한테 너무 안타까운 게 바로 그거예요 왜? 그 좋은 데를 죽기 전에 가요 지금 가면 안 돼? 지금? 지금 가세요 지금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가야지 다리가 떨릴 때 가면 안 된다니까요 죽기 전에는 다리 떨려서 못 간다니까요 죽기 전에 가지 말고 지금 가세요 내가 오늘 강의를 딱 왔는데 여기 명동성당 아주 잘해놨어 보니까 아주 잘해놨어 아주 속이 후련해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장소도 있고 커피 마실 수 있는 장소도 있고 위도 아주 잘해놨어 근데 지하 1층 강당에 갔는데 저기 뭐야 우리 경비하는 아저씨 한 분이 딱 날아와서 손을 딱 잡는 거예요 신부님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가 감사합니까? 신부님 말씀대로 내가 가슴이 떨릴 때 저기 막 콤뽀스텔라 스페인 그거를 40일 동안 걸었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신부님 말대로 집 잡혀서 갔다 왔다는 거예요 집 잡혀서 그런데 자기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이스라엘 성지를 이렇게 가면서 그 학생 하나가 그 아이 잊지 못하는 아이가 있어요 학생 하나가 딱 나를 만났는데 얘가 나를 어떻게 쳐다보느냐 하면 흰 눈동자 95% 까만 눈동자 5% 뜨고 쳐다보더라고요 왜냐하면 너 때문에 내가 끌려왔다 이거야 네가 성지술래 쑥쑥거려서 엄마 아빠가 가면서 얘를 강제로 끌고 온 거야 강제로 끌고 온 거야 그러니까 나를 흰 눈동자 95% 까만 눈동자 5% 쳐다보는 거죠 그런데 얘가 성지술래를 하는 첫날부터 눈이 아주 돋기가 있더니 이틀째, 삼일째 예수님이 걸어간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더라고요 일주일째는 눈빛이 완전히 모세의 눈빛이 됐어 관상의 눈빛이 그런데 얘가 성지술래하고 한나루에 나한테 편지를 했어요 신부님 저 가슴이 뜨거워서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요 하느님이 내 안에 살아 움직여서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전에 내가 서천이라는 곳에 강의를 갔는데 그쪽 분이에요 엄마 아빠가 왔어 신부님 걔가 워낙 똑똑한 애거든요 공부를 잘했던 애야 그런데 화학과를 갔는데 자기는 길을 못 찾아갖고 공부하는 게 싫다는 거야 그런데 얘가 지금 학교를 관두고 의대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 나 지금 아프리카 봉사 가니까 의사가 돼서 공부 좀 해라고 얘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요 사람이요 성지를 한 번 갔다 오면요 죽으면 제일 좋은 건 죽으면 인생이 바뀌어 죽어봐야 철이 드는데 죽는 건 좀 어려우니까 어떻게? 성지를 갔다 오는 게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기 전에 가지 말고 언제 가? 지금 가세요 무슨 돈으로? 집 잡혀서 가라 집 잡혀서 집 잡혀서 가라 여러분들 집 갖고 갈 거예요? 집 두고 갈 거예요 두고 갈 집을 그렇게 벌벌벌 떨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들 이건희 회장님이요 재산이 12조 5,900억이래 12조 5,900억 나는 12조도 필요 없어 12조 뭐하러 필요해? 5,000억도 난 필요 없어요 그 끝머리 900억만 있어도 좋겠어 난 끝머리 900억만 있어도 좋겠어 그런데 그 900억도 필요 없어요 쓰러져 누우면은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벤자민 플랭클리라고 미국 독립선언서 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재산을 잃으면 조금 잃은 거고 명예를 잃으면 반을 잃은 거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거다 아파갖고 누우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용없는 거예요 물론 나는 이건희 회장님이 빨리 완쾌되길 바라요 왜냐하면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한국의 제1의 기업을 세계에 내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난 회복되길 바라요 빨리 그리고 회복돼서 제발 하늘나라 올라와 그런 사람들이 하늘나라 경험 많이 하잖아요 하늘나라 갔다 온 경험을 가지고 12조 5,900억을 다 나눠줬으면 좋겠어 다 나눠줬으면 살아 돌아와서 우리가요 인생은 땅 따먹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어렸을 때 땅 따먹기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죠 땅 따먹기 동그라미 운동장 구리고 이렇게 신발 이렇게 돌려갖고 10원짜리로 3번 튀겨갖고 들어오면 내 땅 못 들어오면 내 땅 아니고 막 그러다가 점점 땅이 좁아지는데 금이 담으면 단미 안 단미 머리끄덩이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해가 뉘엿뉘어질 때 엄마가 대률로 나와요 철수야 영희야 너 해졌다 밥 먹으러 가자 그럼 얘네들 중에 단 한 명도 엄마 나 이거 내가 오늘 오후 내 해내 딴 땅이니까 나 이거 파갖고 들어가면 안 돼 그리고 학교 운동장 파갖고 들어간 애들 있어요 손 탁탁 털고 들어가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처음에 시집 와갖고 사글세, 월세, 전세 18평, 25평, 40평까지 넓혀갔어 근데 하느님이 마지막 날 얘야 너 인생에 해가 졌다 마리아야, 베드로야 너 이제 들어와라 그럴 때 하느님 나 이거 평생 딴 땅이니까 내가 이거 파갖고 들어갈게요 그리고 40평 지하로 무덤으로 죽고 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손 탁탁 털고 들어가요 손 탁탁 털고 들어갈 걸 그걸 왜 못 쓰고 벌벌벌벌 떠냐 이거야 집 잡혀서 여행도 다니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즐겁게 살다가 죽으면 되지 그걸 그냥 악과하고 뒷방에서 벌벌벌벌 떨다가 죽어 신부님 집 없는 사람 어떻게 하라고 맨날 집 잡히라 걱정하지 말아라 국가에서 용돈 나온다 20만 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해요 1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10년 전에 5만 4천 원 나올 때 10년 전에 5만 4천 원 나왔거든요 할머니들 죽지 않고 조금만 버티면 20만 원 나온다 20만 원 나왔어요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죽지 않고 조금만 10년만 더 버티면 얼마 나오면 50만 원 나와요 50만 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돈이 나오고 안 나오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돈을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나와도 그 돈 쓸 줄 모르고 벌벌벌벌 떨다가 자식 그거 모아서 뒷바라지 해주는 할머니들 많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버림받고 그런 할머니들 대한민국에 수도 없이 많아요 그리고 인생이 가슴치면서 죽을 때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후회하는 할머니들 많아요 그래서 죽을 때는 여러분들 세 가지 갖고 가는 거예요 추억 추억 갖고 가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구나 그 다음에 죽을 때 뭐 갖고 가? 선행 갖고 가는 거 선행 내가 살아서 글쌍한 사람 도와준 거 그리고 죽을 때 뭐 갖고 가느냐 믿음 갖고 가는 거 믿음 이 세 가지가 없는 사람은요 무슨 노잣돈, 무슨 신발색 켤레, 밥색 그릇을 갖고 가는 게 아니야 추억이 없는 사람은 죽을 때 억울해서 못 죽어요 선행이 없는 사람은 죽을 때 불안해서 못 가요 믿음이 없는 사람 그야말로 노잣돈이 없어서 못 떠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내가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이 얘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은퇴를 하고 노년을 맞이하면 수면, 식사 같은 필수 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이 자유입니다 게다가 평균 나이는 80대 중반이고 길게는 100세까지 사는 분들도 종종 보이는 요즘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 젊어서 직장생활 육아로 정신없이 살던 때에는 그렇게 그리던 여유로운 삶이 막상 노년에 펼쳐지니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너무 막막해서 허무함에 빠지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학회가 우리나라 60대 이상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인분들이 노후에 보내는 여가 생활 실태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1위는 TV 시청이 가장 높았고 2위는 스마트폰 하기 3위는 휴식 4위는 산책 걷기 5위는 국내 여행하기 6위는 집안일 7위는 공원이었습니다 사회가 고도로 발달하고 노인들의 복지는 돌아볼 틈 없이 쉼 없이 앞으로만 달려가니 정작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이끌고 만들어 온 노인분들은 집으로 스마트폰으로 공원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힘이 빠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취미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집에 앉아 가만히 TV나 보며 죽는 날만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맞는 취미를 찾을 수는 없을까요? 전문가들 또한 말합니다 아무래도 요즘 정보 제공 서비스가 온라인 중심이다 보니 노인분들이 정보를 얻기가 어려우셔서 취미가 다양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그 예로 교통수단을 인터넷으로 예매하실 때 불편하다고 느끼신 분들 60% 그나마 노인분들 중 58% 인터넷 예매를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또한 무인식당에서 터치기기로 주문하실 때에도 터치기기를 경험하신 분들은 58%밖에 되지 않았으며 그 중 64% 노인분들이 불편했다고 하십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 사회가 좀 더 노인 친화적인 시스템으로 바꿔야 할 것은 바꾸고 바꾸지 말아야 할 기존의 것은 바꾸지 말아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그동안에는 평생 자식과 남을 위한 희생의 땀을 뚝뚝 흘려오셨다면 이제는 그 땀을 스스로를 위해 흘려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노년에 하실 수 있는 취미를 몇 가지 추천해드립니다 그 전에 취미 생활을 정하실 때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효율적으로 시간 배분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조금씩 시간 내어 한 가지만 하시다가 나중에 나에게 맞는 취미 생활이 몇 가지 생긴다면 하루를 더욱 알차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가령 낮에는 체력 소모가 있는 자전거를 탄다면 저녁에는 음악 감상을 하실 수 있으며 아니면 낮에는 목공을 하시고 저녁에 바둑을 두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낮에는 사진을 찍고 저녁에는 블로그나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는 식으로 두세 가지의 취미를 병행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취미 비용을 줄여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행이나 골프 같은 취미를 매번 하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내 경제 상황에 맞는 취미를 적절히 잘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건강 상태를 고려해 선택하세요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몸을 많이 쓰는 취미보다 독서나 약초를 키우는 것처럼 몸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소소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취미를 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노후에 여러분들께서 즐기실 수 있는 취미를 8가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추천해 드린다고 이것을 꼭 전부 다 하시라는 압박을 느끼실 필요는 전혀 없으며 혹시라도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노후에 즐길 수 있는 취미의 종류가 이런 것들이 있구나 취미를 즐기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만 드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저 가볍게 한번 참고해 본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취미 활동은 수영입니다 수영은 가장 돈을 적게 들이면서 관절에도 무리가 없고 위험성이 적은 최고의 운동입니다 그리고 노년층에게 관절염의 좋은 사회성 협동심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장점이 많은 운동이기 때문에 대한노인 재활의학회에서 권장하는 운동입니다 또한 노인들이 불가피하게 넘어질 경우에도 수영을 한 분들은 균형 감각으로 인해 넘어질 때에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수영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시골에도 동네 주민 스포츠 센터가 있어 수영장을 쉽게 접할 수가 있으니 동네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두 번째 취미 활동은 탁구입니다 탁구는 유산소 근육 운동이 결합한 스포츠입니다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고 과격하지 않으면서도 운동량이 많은 게 특징이지요 계절에 상관없이 즐길 수 있어서 취미로 즐기기 좋습니다 같은 시간 동안 등산을 하는 것보다 칼로리 소모량이 1.4배나 많으며 폐기능 강화는 물론 복근, 허벅지, 어깨 종아리의 근육 발달에 매우 좋습니다 또한 안전사고나 부상의 위험이 가장 적은 종목이기도 해서 나이가 들어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80세 이상 노인분들은 탁구공이 라켓이 조금 큰 라지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탁구는 노인종합복지관과 지역 탁구장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동호회에 가입해서 사람도 만나시면서 조금씩 배우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취미활동은 베란다나 공터의 채소 키우기입니다 노년생활에서는 육체활동이 중요한 만큼 집에서도 쉽게 움직이며 하실 수 있는 취미입니다 그렇게 베란다나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다 보면 채소뿐만 아니라 건강까지도 얻을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방울 토마토나 오이상추 등 키우기 쉬운 채소들을 더 기르신다면 수확해서 나오는 채소들로 성취감도 느끼시면서 은퇴 후 남은 지루한 일상을 즐겁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은퇴 후 복잡한 도시 생활을 끝내시고 지방 전원주택으로 정착해 텃밭을 가꾸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때 너무 마당이 넓거나 큰 전원주택은 잡초관리나 집수리 규모가 커짐으로 오히려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환경을 잘 고려해 보시고 무리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번째 취미활동은 악기 연주입니다 전문가들은 노년의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우울증을 낮추고 치매를 예방하고 병원을 방문하는 횟수도 떨어뜨리며 폐기능까지 늘리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밝혔습니다 동호회 등에 참석하셔서 악기를 배우시면 새로운 친구들도 생기고 공연을 준비하시면서 잘해내고 싶은 새로운 목표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공연을 하고 박수를 받을 때 성취감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우리가 은퇴를 하면 스스로 위축이 많이 될 수 있는데 악기 연주를 하면 삶의 활력과 자존감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악기만 잘 배워두어도 봉사활동이나 재능기부를 하시면서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취미활동은 독서입니다 특히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으면 딱히 돈을 들이지 않고도 여러 가지의 책을 읽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노년기에는 육체적으로 제약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이나 여행을 하고 싶어도 힘에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책 한 권으로 세상 어디에든 갈 수 있으며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체험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뇌는 책을 계속 읽으면 책을 좋아하는 대로 바뀌기 때문에 꾸준히 책을 즐기다 보면 정신과 통찰력이 깊어진다는 느낌은 느낌은 덤으로 느낄 수 있고 새로운 것에 관심이 생겨서 도전의식도 생길 수 있으니 독서는 단지 독서를 넘어서서 새로운 계기를 맞이하는 좋은 취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취미활동은 요가와 명상입니다 요가와 명상은 내 몸을 살피는 동시에 휴식도 할 수 있는 최고의 취미입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서 관절이 약해지고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과격한 활동은 몸의 무리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요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자세들을 취하는 것은 근육뿐만 아니라 뼈를 하나로 묶어주는 힘줄과 인대를 강화해 줍니다 또한 요가를 하면서 의식적으로 호흡과 명상을 할 수도 있는데 이는 심장박동수와 혈압을 낮추어 불안과 우울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요즘에는 집에서도 유튜브를 보시면서 요가 동작과 호흡을 따라할 수 있는 영상들이 많으니 아침에 시간을 정해놓고 요가와 명상을 취미로 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일곱 번째 바리스타 소물리의 요리입니다 먹는 즐거움을 즐기는 분들이시라면 바리스타 자격증이나 소물리의 자격증 요리 배우기에 도전하는 것도 좋습니다 커피향이 좋은 분들은 바리스타에 도전하시고 와인의 향에 취하고픈 분들은 소물리에 도전하시고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은 요리에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 런지요 처음에는 혼자만의 취미생활일 수 있지만 취미생활이 깊어지고 성취감이 높아질수록 주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지게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은퇴 후 직업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여덟 번째 그림 그리기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는 누구나 그림을 그렸습니다 도화지의 땅바닥에 벽과 마루의 온통 그림을 그리지요 그러다 나이가 들면서 그림을 그리지 않게 됩니다 지금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단지 그림 그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을 뿐이죠 그러니 여러분들도 언제든 다시 그림을 그린다고 해도 그것이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원래 하던 것을 다시 하는 것뿐이니까요 그리고 보통 그림을 그릴 때 그림을 얼마나 잘 그리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하기도 하지만 사실 실력이 조금씩 느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림 그리는 것이 재미가 붙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주변에 칭찬도 듣고 그래서 자기 만족도 들어야 더 잘 그리고 싶은 목표 의식도 생기니까요 처음에는 실물보다 사진을 보고 따라 그리시는 게 좀 더 쉬울 것이며 나무나 꽃처럼 형태가 복잡한 사물은 당장은 피하시고 구름이나 바다 수평선 같은 간단한 풍경이나 사물을 그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처음에는 연필로 스케치를 하시고 연필로 간단한 명암만 표현하시고 끝내시면 그것으로 형태 감각이 어느 정도 생기시면 그때 물감으로 색칠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림을 수학 문제로 본다면 연필 스케치 그림은 이런 공식 기초이고 색칠 좀 더 복잡한 응용 문제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응용 문제를 푸셔서 좌절감해 그림을 시작도 못하고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화센터나 학원에서 도형과 석고상 같은 딱딱한 그림만 계속 그리게 하거나 수채화 같은 초보자의 진입 장벽이 높은 그림을 그리게 하면서 세세하게 지도조차 해주지 않는다면 과감히 끊고 다른 학원을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보통 그림하면 수채화를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수채화는 물 조절이 어렵고 사물의 구체적인 묘사와 중간 과정이 동시에 진행되기에 생각보다 초보분들의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그래서 물 조절이 비교적 간편하면서 몇 번이든 더칠이 가능한 아크릴 물감으로 색칠을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크릴 물감이 손에 익으면 유아 물감도 쉽게 시작하실 수 있으니 이 또한 이득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면 기억력 증진에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림을 그리면서 시각적 공간적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표현하는 연습을 하게 되며 그림을 배우면서 언어적인 요소는 물론 팔과 손가락 관절을 미세하게 움직이는 운동적 효과까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노후에 많이들 하시는 취미들이 등산, 테니스, 자전거 등이 있는데 이런 취미들은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체력을 길러오셨고 제대로 된 자세와 방법들을 익히시고 시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취미를 하시다 보면 잊고 있었던 과거와 만나면서 생각에 잠기기도 하는데요 노인이 되어 찾는 취미의 시작은 내 어릴 적 못 이룬 꿈을 찾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합니다 이 나이에 새삼스럽게 무슨 취미 생활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릴 적 꼭 거창한 걸 해보고 싶은 어린아이는 없었을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라도 하고 싶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못한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아주 사소한 것이어도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까지는 돈 벌고 자식 키우시면서 채우면 채울수록 커 난 삶에 매달려 살아오셨다면 어린 시절 바라보았던 하늘 가득 반짝이던 별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 밤마을 우러러 넉넉했던 그날의 순수를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께서 노후의 집에서 하루 종일 TV 보는 삶을 위하여 이날까지 그토록 헌신해 오신 것은 아닐 거라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시절을 잘못 만나 우리의 별을 잃고 살 수밖에 없었던 이제는 다시 그때 나를 찾는 여행을 한번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나무가 항상 하늘로 향하듯이 우리의 바른 땅을 딛고 이번에는 별을 한번 쳐다보며 걸어가는 건 어떨까요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제가 20년 전에 평택 비전동 성당의 본당 신부를 할 때 이제는 남 경험이 아니라 제 경험입니다 이제까지는 책에 나온 얘기 유튜브에 나온 얘기인데 지금부터는 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 날이에요 평화의 모후 성마리아 대축일 1월 1일 날 미사가 다 끝나고 밤 10시입니다 보통 미사 다 끝나고 신부가 자기 소파에 앉을 수 있는 시간에 밤 10시거든요 밤 10시에 앉아서 음악을 듣고 있는데 그 늦은 밤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사제관 그래서 내가 나갔더니 엄마 아빠 딸 둘이 절 찾아왔어요 그런데 처음 보는 사람들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라 세배를 이 늦은 시간에 1월 1일 날 세배를 왔나? 문을 열고 나갔더니 세배 온 사람들이 아니야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성당을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장애인들은 입교하려고 왔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왜 하필 1월 1일 밤 10시에 입교를 하려고 그러느냐 그 많은 새털 같은 날 놔두고 왜 1월 1일 날 입교를 하려고 그러느냐 사연이 있느냐? 그랬더니 사연이 있대 무슨 사연이 있느냐?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그랬대요 하느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천당, 지옥 이런 건 없다 니네들 신부, 목사들이 니네들 돈 울겨 먹으려고 겁주는 거다 죽으면 끝나는 거지 무슨 천국, 지옥이 있느냐 성당에 나가면 다리몽둥이 부러뜨릴 거다 아주 철전 무실론자 할아버지였대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12월 20일 날 죽은 거야 죽었는데 딱 죽었는데 저승사자가 까만 모자를 쓰고 까만 옷을 입은 저승사자 둘이 자기를 데리러 왔더래요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더니 까만 옷을 입은 사람이 자기를 끝도 없는 어둠으로 끌고 가더래요 이게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들의 또 한 10% 정도는 어둠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 어둠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공포스럽대요 왜? 여러분들 끝도 없는 깜깜한 어둠으로 끌려가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무섭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끝도 없는 어둠, 누구는 빛으로 간다는데 끝도 없는 어둠으로 가면 어떻게 해?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었는데 까만 걸 보면 끝난 거야 여러분들 죽었는데 딱 까맸다 그러면 아 이건 지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뭘 봐야 돼? 하얀 걸 봐야 돼요 기도해야 돼 하얀 빛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하얀 걸 봐야 돼 어쨌거나 이 할아버지는 끌려가면서 끝도 없는 어둠으로 끌려가면서 이 저승사자들한테 매달렸대요 나는 살아 돌아가야 된다 왜 살아 돌아가야 되느냐? 그랬더니 나는 내 자식이 지금 셋이 있는데 그 자식들한테 신앙생활을 못하게 했는데 저승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저승이 버젓이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래갖고 이 아버지를 땅에다가 3일째 하관 땅에다 묻는데 관을 두들기더래요 실질적으로 이건 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을 두들기더래요 문을 뚜껑을 열어보니까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온 거예요 그야말로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온 거야 그야말로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내가 첫 시간에 계속 그랬죠?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면 믿을 텐데 그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온 거예요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와서 내가 죽었더니 저승이 있더라 너희들 신앙생활을 해라 일주일을 살고 이 할아버지가 다시 죽은 거야 그러니까 두 번 초상을 치룬 거죠 두 번 초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이 집안은 밤 10시에 날 찾아온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교리반에 등록을 해서 열심히 교리를 받고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이 집 식구들은 열심히 교리를 하고 세례를 준 집이 있어요 여러분들 성소에 부자와 나자로 얘기가 나와요 마리아 마르타 오빠 나자로 말고 거지 나자로 얘기가 나와요 아시죠? 이 거지는 아무도 먹을 걸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팠어 그래갖고 사람들이 그 부자 내 집에 갖다 놨어 그래갖고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라고 먹으려고 했는데 빵 부스러기도 둔 사람이 없는 거야 오히려 내가 얻어 먹으려고 그랬더니 개가 와서 내 종기를 핥고 있었어 나자로 종기를 핥고 있었어 그래서 나자로도 죽고 그 부자도 죽었어요 그런데 이 부자가 죽어서 어딜 갔느냐 지옥을 간 거야 너무 목이 마려운 거야 그런데 이렇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까 그 나자로는 아브라함 할아버지 품에서 너무 행복하게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부자가 이렇게 말을 겁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 나자로한테 물을 좀 한 방울만 척셔서 나를 좀 마시게 해 주십시오 갈증스러운 거죠 갈증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우리 사이에는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구렁텅이에서 우리가 도와줄 수가 없다 우리는 지옥에 있는 영혼은 못 도와줘요 우리 가톨릭 교리로는 연옥에 있는 영혼은 도와줘도 지옥에 있는 영혼은 못 도와줘요 가지도 오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이런 말을 해요 그럼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 나자로를 우리 오 형제가 있는데 좀 돌려보내갖고 제발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돈만 알게 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주게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해요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가 있다 그런데 이 부자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모세 예언자 소용없다 죽은 나자로가 가야 된다 그 거지 나자로가 가야 된다 우리들하고 똑같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천당이 어디 있어 하느님이 어디 있어 내가 죽은 아버지가 살아돌아오면 내가 믿을 텐데 여러분들 죽은 아버지 살아돌아오면 그 사람들 믿을 것 같아요 절대 안 믿어요 이게 신앙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아무리 기적을 보여줘도 의심이 있는 사람은 그 기적 자체도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을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 또 내가 신학생 때 잊지도 못한 사건이에요 우리 2층집 그 집도 다 세례받은 집인데 원래는 그 집은 절을 다녔어요 절을 다녔는데 그분이 당뇨로 15년 동안 알아두었어요 그런데 죽기 3일 전에 부인한테 그러더래요 여보 수녀님 좀 모시고 오라고 그랬더니 아내가 그랬대요 당신 죽을 때가 되니까 스님하고 수녀님을 구분하지 못하느냐고 당신은 절에 다니기 때문에 스님을 모시고 와야 된다고 아니라고 스님 수녀님을 모셔 아래층 그분이 정확하게 얘기하더래요 아래층 신학생 있는 그 성당에 수녀님을 모시고 오라고 당신 도대체 왜 그러느냐고 내가 조금 전에 환실을 봤는데 우리 집에 비행기가 한 대 와서 나부로 타라고 해서 이게 하늘로 당신을 데려가는 비행기라고 타보니까 신부님 수녀님이 꽉 차있더래 수녀님이 딱 한 자리 이게 당신 자리라고 그런데 내가 깨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내가 어떻게 천주교로 귀의를 하지 않느냐고 그래갖고 수녀님이 와서 교리하고 이 집은 다 세례를 받았어요 요즘은 또 난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어요 죽을 때 요새는 하느님이 좀 시대가 변해서 데리고 갈 때 비행기로 데리고 간대 비행기로 아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들어요 비행기로 데리고 간대 요새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도 많은가 봐 하여튼 우리가 죽으면 영원히 여행을 떠나는 건 확실해요 제가 7년 전에 우리 생태마을에 암환자가 많이 살고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암환자들하고 안 살아요 암환자가 많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글라라라고 있어요 정말로 예쁘게 생겼어요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예쁘고 그 우리 생태마을에 그 암이 걸려서 왔는데도 우리 생태마을에 물건 팔 일이 있으면 거기 와서 그 예쁜 얼굴로 물건을 파는데 참 예쁘더라고 더욱이 나를 향한 마음은 더 이뻤어 나를 향한 마음은 더 이뻤어 그런데 이 글라라가 폐암이 걸린 거예요 폐암 폐암이 걸려서 뼈까지 전이 된 상태에서 우리 집으로 왔어요 뼈까지 전이가 돼서 의사 선생님이 6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6개월 그런데 이 글라라 자매님은 소원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서울신학교 2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갔는데 그 아들이 군대 제대하고 학부 3, 4학년을 마치고 대학원에 올라가서 3년을 더해서 신부될 때까지 살아에서 천미사 참여하는 게 소원이야 천미사 그러면 그렇게 살려면 7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6개월밖에 못 산다는데 그래서 우리 황토집에서 살아보자 그래서 황토집 25평을 드렸어요 그레고리오 형제님하고 글라라 자매님한테 그런데 기적같이 4년을 더 살았어요 서울대병원에서 당신은 살아있는 기적이라고 온몸에 암세포가 있는데 이렇게 멀쩡한 걸 보면 당신 기적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된다고 맨날 의사 선생님이 그랬대요 드디어 아들은 대학원까지 올라갔어요 3년만 더 버티면 드디어 아들 천미사를 볼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그더 이상은 못 견디더라고요 머리까지 암이 전이가 되니까 그 이쁜 얼굴에 눈을 막 떠는데 내 가슴이 떨리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걸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결국은 일산 암센터로 갔어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가족들이니까 내가 찾아갔죠 그런데 그 글라라가 죽음을 얼마 앞둔 글라라가 그 이쁜 얼굴로 나를 환하게 웃으면서 신부님 저 이제 죽는 거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 얼마 전에 죽어봤어요 죽었는데 끝도 없는 꽃길이 펼쳐져 있더래요 끝도 없는 꽃길이 펼쳐져 있는데 그러더래요 이 길이 하느님 예수님 성모님 만나러 가는 길이라고 그러니까 꽃같이 산 여자는 꽃길을 가나 봐 꽃같이 산 여자는 꽃길을 가나 봐 저는 확실히 그걸 믿어요 왜냐하면 저도 강원도 평창에 살면서 마음이 참 좋아요 생전 사람 미워할 일이 있어야지 사람을 만나야지 사람을 미워하지 사람을 만나야지 거기 일어나 보면 아름다워 요즘은 또 물 한 개 피는 계절이거든요 강에 물 한 개 피면요 너무 아름다운 거야 밤하늘에 별도 아름답고 이 단풍도 아름답고 그냥 여기에 감사의 꽃 찬양의 꽃 사랑의 꽃이 흘러넘치는데 죽으면 당연히 꽃밭 갈겠지 당연히 난 그렇게 믿어요 끝도 없는 꽃길을 가고 근데 여러분들 이 세상을 진흙탕 같이 산 사람은 어디 갈 것 같아요? 진흙탕길 가게 돼 있어 여러분들 마음 안에 가시가 너무 많아 남편 미워하는 가시, 시어머니 미워하는 가시, 자식 미워하는 가시 본당 신부 미워하는 가시, 본당 수녀 미워하는 가시 레지오 단장 미워하는 가시 그냥 온몸에 가시가 도산이 있어 누구 하나 걸리만 해라 찔러갖고 그냥 피를 버리라 별루고 있어 이 사람 죽으면 어디 갈 것 같아요? 가시밭길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어서 가시밭에 뒹굴르기 싫으면 지금 내 마음 안에 있는 가시 빼내야 돼? 빼내지 말아야 돼? 누구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을 용서하는 게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남을 용서하는 거는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야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 가시를 빼고 마음 안에 사랑의 꽃, 용서의 꽃, 희생의 꽃, 감사의 꽃, 찬양의 꽃이 있어야 돼 여기 많은 교우들 중에 신부님 좀 미워서 죽게 자랑이 아니에요 그게 나 곧 가시밭길 뒹굴로 준비돼 있어요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끝도 없는 꽃길이 펼쳐져 있더래요 너무 행복하더래요 그런데 이 집 첫째 아들이 신학생이고 둘째 아들이 안드레아라는 아인데 그 딸이 또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둘째가 너무너무 괜찮은 애야 엄마 아빠는 우리 생태마을에 와서 4년을 살았지 형은 신학교 들어가 있지 여동생 밥을 고등학생 수험생 얘가 다 해주는 거야 대학생이 자기 대학 다니면서 또 내가 서울에 오고 서울 강남에 사는데 서울 그본당에 강의 오고 물건 팔러 오면 또 신부님 오신다고 그 젊은 남자아이가 와서 물건 다 파는 거야 그리고 야 밥 사줄게 그랬더니 신부님 동생 밥 해줘야 돼 얼마나 괜찮은 애예요 그런데 얘가 군대 가서 뭘 배우냐면 심폐소생술을 배워둔 거야 엄마가 이제 자다가 죽은 거야 자다가 죽어서 이제 남편도 엄마 이제 죽었다 다 포기를 했는데 얘는 포기를 안 한 거야 심폐소생술 엄마는 꽃길을 가고 있는데 이놈은 죽지 말라고 심폐소생술을 한 거야 살려낸 거야 살려냈어요 살려내갖고 엄마가 살아난 상태에서 내가 한 번 더 본 거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간 거니까 그래서 글라라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신부님 저 이제 죽는 거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이게 주님께로 가는 영광스러운 길이 바로 죽음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글라라 씨한테 그랬어요 글라라 이제 걱정하지 마라 아들 천미사는 내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내가 땅에서 참여하고 글라라는 하늘에서 참여하고 그렇게 하자 그리고 한 달 후에 글라라는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이번에 서품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아들 서품 받을 때 나는 하와이 해외 강의 중이었어요 내가 하늘이 두 쪽이라도 참여하겠다고 그러는데 금요일날 이제 서품식이 있는데 금요일날 내가 고민을 했어요 다음은 사이판 강인데 어떻게 할까 이게 내가 약속을 하긴 해야 되는데 하늘이 두 쪽이라도 내가 참여하겠다 분명히 하늘에서 지켜볼 텐데 내가 하늘을 안 믿으면 내가 그냥 약속을 껴먹어도 되는데 분명히 하늘 아래에서 지켜볼 텐데 그 이쁜 글라라고 볼 텐데 그래서 내가 사이판 강이 옆에 한 두세 시간 가면 그걸 포기를 하고 다시 새벽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새벽에 한국에 들어와서 평창에 들어갔다가 다시 새벽에 주일날 가서 천미사를 참여를 했어요 천미사를 참여를 했는데 어쩜 그렇게 아들도 잘나났는지 엄마가 이쁘니까 아들도 그렇게 잘났더라고요 미사를 봉헌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야 정말 정말 첫 미사 엄마를 위해서 난 봉헌하는 것 같더라고요 느낌이 그래서 뭐 나는 수원교구 신부니까 우리 서울교구 교우들이 있고 신부님들이 와 있는데 뭐 나는 뭐 잘 알지도 못하니까 하늘에다 대고 얘기했어요 글라라 아들 정말로 잘나서 하느님한테 정말 잘 봉헌했다 어쩜 저렇게 미사를 잘 봉헌하고 말도 나보다 어쩜 더 잘해 내가 계속 글라라고 얘기했어요 나 이제 천미사 참여했다 나 약속 지켰다 그리고 다음날 내가 사이판으로 다시 갔어요 근데 그 안드레아라는 동생이 미국 유학 중인데 형 서품식이니까 들어왔어 사이판 갔다가 다시 만났어요 내가 안드레아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너 요즘 네 강의를 한다 네가 엄마 살려낸 강의하는데 너 엄마 정말 살려낸 거 맞냐 이렇게 자기가 정말 살려낸 거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로 꽃길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죽는 거 싫어요 좋아요 이제 진짜 좋아요? 좋아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이 죽는 걸 싫어하면 안 돼 그래도 죽는 게 싫어 그래도 살아있는 게 나아 왜 여러분들 죽는 게 싫은 줄 아세요? 생이별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죽는 게 싫은 건 두려움 죽음 이후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심의하게 아니까 사도 바오로 말대로 심의하게 아니까 그리고 내가 천당을 갈지 연옥을 갈지 진옥을 갈지 나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죽는 게 두려워 두 번째 죽는 게 두려운 이유는 생이별 때문에 그래요 죽음은 더 이상 사랑하는 남편 볼 수 없잖아 죽음은 더 이상 사랑하는 아내 볼 수 없고 아무리 천당을 간다고 해도 이별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식 볼 수 없고 사랑하는 부모 볼 수 없는 거예요 지난 봄에 내 친한 동창신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나는 그 신부하고도 친하지만 그 아버지하고도 참 친했어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좋아했느냐 하면 안중뿐인데 요맘때만 되면 쌀을 쪄서 햅쌀을 갖고 평창까지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신부님이 햅쌀 먹으라고 그렇게 친했던 아버지가 나하고 또 똑같이 위암도 같이 걸렸어 같은 시기에 근데 그분은 3기 나는 1기 그래서 나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3기인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84살에 돌아가신 거예요 이번 봄에 근데 이렇게 관에 누워 계신 걸 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84살이거든요 아버지도 84살이니까 우리 아버지도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아버지하고 이별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하니까 갑자기 슬프더라고 이별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내가 아버지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참 잘생겼어요 우리 아버지 잘생겼거든요 아버지가 참 잘생겼어요 그리고 아주 선비 같고 보면 아주 기분이 좋아요 근데 이 좋은 아버지하고 이별해야 된다니까 슬프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나하고 약속한 게 있어 한 달에 한 번 아버지하고 반드시 밥을 먹으리라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수원 근처에 강의를 가면은 전화를 해갖고 아버지하고 밥을 먹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보면서 그 얘기는 안 하죠 아버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밥 먹는다 그 얘기는 내가 안 해요 아버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밥 먹는다 그런 얘기는 안 해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이 아버지랑 자주 밥 먹어야지 앞으로 보면 얼마나 보나 1년에 그래봤자 12번밖에 더 먹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늙으신 부모님들? 내가 키껏 봐야 얼마나 보겠어 20년 뺏게 더 보겠어 아버지 그러다 아버지가 100살에 돌아가셨어 그러면 난 슬프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는 떠나보낼 수 있어요 살만큼 살면 떠나보낼 수 있어요 이번에 성심원이라는 보육시설이 있어요 우리 수지에 근데 거기 상설자 수녀님이 김마리아 막달래라는 수녀님인데 99살에 돌아가셨어요 99살에 며칠 전에 우리가 장례 미사 갔는데 수녀님이 평생 1400명의 아이들을 길러낸 거야 그 수녀님이 1400명을 길러내고 신부를 그 보육시설에서 5명을 만들어냈어 신부를 그 수녀님이 최대 업적인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그 수녀님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쁜 얼굴이었어요 참 예뻤어요 그 수녀님 아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근데 99살에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돌아가시기 전에 백수미사도 해드렸거든 백수미사도 해드리고 근데 이제 이렇게 수녀님 누워계신 걸 보면서 참 멋있게 살다 가니까 하나도 안 슬픈 거예요 하느님한테 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사람은 그렇게 가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100살까지 살다가 행복하게 하면 난 행복하게 떠나보낼 수 있다 이거 아버지 떠나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세월호에서 죽은 애들 피지도 못한 꽃이 죽으면 가슴이 아파요 안 아파요 얘네들 때문에 왜 아픈지 알아요 여러분들 얘네들 엄마들 생각을 해봐 밥 한 번 더 차려주고 싶고 한 번 더 쓰다듬어주고 싶고 장가도 보내고 싶고 시집도 보내고 싶고 쑥쑥 자라고 웃는 모습 하나만 봐도 너무 예쁘고 좋은데 이젠 더 이상 아무리 밥을 차려주고 싶어도 차려줄 수도 없고 아무리 같이 손잡고 여행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세월호에서 죽은 아이들 천당 접수했다고 이야기 한들 이 엄마들한테 위로가 될까요 이별이 그래서 슬픈 거예요 사랑을 마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랑 마저 이제 좀 사랑 좀 하려고 했는데 죽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그래서 저는 사랑도 나중에 하지 말아라 사랑도 언제 해라 지금 해라 죽고 난 다음에 울며 불며 통곡하지 말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 다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사랑해야 돼 나중에 사랑해 그 어떤 아버지가 단식하고 막 그러면서 그 아이한테 해주지 못한 게 너무 가슴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후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 지금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소중한 사람들한테 함부로 대하냐 이거예요 내가 본당신부 할 때도 60살 먹은 엄마가 죽었어 40살 된 놈이 와갖고 울며 불며 생전 찾아오지도 않던 놈 4년 5년 한 번도 안 찾아온 놈이 울며 불며 이런 말이에요 왜 죽느냐고 조금만 더 살면 내가 효도할 텐데 그 자식은요 엄마 80에 죽어도 그때 와서 뭐라 그래 왜 벌써 죽느냐 조금만 살아도 내가 효도할 텐데 지금 효도하지 못하는 자식은요 나중에 절대 효도 못합니다 여기 지금 60, 70대신 분들 지금 40, 50대신 자식들 나중에 효도할 것 같아요 점점 못합니다 지금 못하는 자식들은 나중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40, 50대신 분들 30대신 분들 내가 부모님한테 나중에 효도해야지 어린 밤 푸누치도 없어요 지금 하지 못하면 나중에도 못하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고 지금 해야 돼 죽고 나서 울며 불며 아이고 불쌍해서 어떻게 해 사랑도 마저 못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별이 슬픈 거예요 10년 전에 동창신부가 전화를 했어 밤에 창현아 우리 성당에 와서 장례 미사 좀 해달라는 거예요 야 본당신부가 넌데 왜 내가 니네 장례 미사를 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도저히 눈물이 나서 장례 미사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 자기를 너무나 따르던 여학생인데 미사 해설도 하고 독서도 하던 아이인데 백혈병에 걸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백혈병에 걸려서 죽어서 그 집에 갔는데 초상집에 갔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그래서 이 신부가 저녁에 집에 와서 고민을 한 거야 아니 그 사진만 봐도 눈물이 나는데 장례 미사 할 때 자기는 끝까지 할 자신이 없더래요 그래서 나한테 전화를 한 거야 네가 좀 해줬으면 아무 상관없는 네가 와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래 그럼 내가 가서 해줄게 갔어요 갔더니 정말 꽃같이 생겼더라고 예쁘게 생겼어 그걸 엄마 아빠가 맨 앞에서 보니 안 울어요 처음부터 울기 시작해요 또 이 선생님이 옆에 위로한다고 옆에 앉아있던 선생님도 그냥 같이 울고 성당 같이 학생회가 병원에 들어도 울고 그걸 보니까 교우들도 울면 계속 울잖아 다 우는 거예요 옆에 신부 울고 다 우는 거예요 나만 안 울고 내가 끝까지 했어 내가 나만 안 울고 이 피지 못한 꽃이 죽을 때 우리는 슬픈 거예요 나는 이번에 유병원 씨가 처음에 내가 한 100억 정도 해갖고 보상해 주겠다 나는 그 말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거기 죽은 아이들 중에 두 명은 예비 신학생이야 신학교 가려고 그랬던 애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그림 잘 그리는 애들도 있고 거기에 무한한 가능성 돈으로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꽃을 꺾은 거야 그럼 책임을 지고 죽어야지 그게 뭐야 도망다니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정말로 화가 나요 화가 나 그걸 보면 얼마나 소중한 아이들인데 우리들이 어른들이 걔네들 앞에 창피한 거예요 지금 어른들이 그 아이들한테 창피한 거예요 나는 그때 물론 유병원 씨도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나도 반성 많이 했어요 난 도대체 뭘 교우들한테 가르친 거야 내가 못 살았기 때문에 저 아이들이 죽었지 않아 이런 생각 들더라니까요 우리 모두의 잘못이죠 피지 못한 꽃 그리고 또 장례 미사할 때 언제 아프냐면 서른 살, 사십 살 된 엄마가 폐암, 위암, 유방암 걸려가지고 세 살, 다섯 살, 여덟 살짜리 놔놓고 애들이 소복 입고 앉아있는 거 쳐다보고 있으면요 가슴이 아파요 이 엄마는 뭘 못한 거야? 도리를 못한 거야 부모로서의 도리를 해야 되는데 부모로서 도리를 못한 거야 부모로서는 애들은 적어도 시집장간 보내고 죽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냥 중간에 그냥 그렇게 병으로 죽으면 걔네들은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들 막내까지 다 시집장간 보냈어 마지막 신혼여행 떠나보내고 손님 다 보내고 부모가 저녁에 이렇게 차 한잔 마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보 우리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렇죠?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할 도리 다 했으니까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사랑도 원도 없이 해야 되고 도리도 해야 돼 도리도 또 60살 먹은 아줌마가 시집으로 왔더니 남편이 노름하고 빚을 잔뜩 전했어 그래갖고 그 빚 갚는다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놀아봤던 적이 없어 뼈가 빠지게 일을 했어 자식들 교육시킨다고 자식들 교육시킨다고 그 잘난 옷 한 번 백화점에서 사 입어봤던 적이 없어 맨날 만 원짜리 입원한 짜리 길에서 사 입었어 친구들 뭐 유럽 여행 가느니 동남아 여행 가느니 그래도 니네들이나 갔다 오라고 그러고 그 돈 가지고 빚 다 갚었어 60살에 돼서 빚도 다 갚고 자식도 다 키워놨어 돈도 어느 정도 생겼어 그래갖고 나도 이제 남들처럼 한번 호강 한번 해봐야지 그래갖고 이제 나가서 외식 한번 한번 먹으면 속이 미식거리네 미식거리더니 극기하는 뒷목이 땡기는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소화제 먹어도 안 되니까 병원에 가보니까 위암 말기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위암 말기 환자들이 뒷목이 땡겨요 이상하게 3개월밖에 당신 못 산다고 그러면 이 육신 먹은 아줌마 죽어요 못 죽어요 한번 호강 한번 해보려고 그랬더니 이제 한번 나도 남들처럼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사 먹으려고 그랬더니 나부로 죽으란다고 난 억울해서 못 죽는다고 그래 사람은요 이 세상에 태어나고 뭐를 해야 되냐면 호강을 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이걸 못하면요 죽을 때 한이 돼서 못 죽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요 여러분들 뭐가 있느냐 하면 살면서 기뻐야 돼 내가 봉사활동에 여기 교우들 아마 봉사활동 하는 교우들 많을 거야 그렇죠? 그런데 하는 게 너무 힘들어 지겨워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어디 갔어?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저거 따라서 그 지겨운 봉사활동을 십자가 생각하고 계속해 기쁨이 하나도 없어 그런 분들 나한테 상담하면 내가 뭘 하는 줄 알아요? 당장 관두라고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고 계속 가지 말라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열받으면 예수님 다시 십자가 못 박을 사람들이에요 못 박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못 박아요 대개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 나중에 그 공동체를 다 깨요 뭐든지 기뻐서 해야 돼 뭐든지 즐거워서 해야 돼 내가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으면 나중에 죽을 때 한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아프리카 여름에 7, 8월 달에 아프리카하고 남미를 갔어요 말로는 봉사, 선교로 갔는데 내가 비행기를 105시간을 탔어 105시간 그러니까 비행기를 탄 거 5일 동안 하늘에 떠 있었어 그것도 비즈니스도 아니고 이코노미로만 근데요 많은 사람들은 다 그래요 신부님 힘들지 않느냐고 근데 저는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너무 좋아요 내가 막 교우들 만나러 가고 아프리카 가는 게 아프리카까지 가는데 26시간 비행기를 타야 돼요 여기서 그런데도 하나도 지겹지도 않고 너무 좋아 비행기 안에 쓰면서 글 쓰고 이번에 이제 그 비행기 안에서 5일 동안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잖아 여기 있으면 그냥 온 사람이 날 건드리는데 비행기 안에서는 아무도 날 안 건드리거든 그럼 5일 동안 책 쓴 거 그거 갖고 원고로 책을 이번에 내요 그리고 나는 비행기 타면 즐길 줄 알아요 밤비행기 타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만 내가 가르쳐드리는 거야 밤비행기를 타면요 비행기 표를 창가로 꼭 끊으세요 창가 그것도 날개에 끊으면 안 되고 맨 뒤에 꼭 꼬리 쪽에 끊으세요 꼬리 쪽에 그래갖고 비행기가 하늘에 올라가면요 깜깜할 때 창문을 열어보세요 별이요 아래로 쫙 보여요 별이 별이 위로 보이는 게 아니라 아래로 쫙 보여요 별똥별이 아래서 쫙쫙 떨어질 때요 별똥별이 하룻밤에 2만 개가 떨어지니까 창문 열면 여러분들 아무 때나 볼 수 있어요 얼마나 환상적인지 몰라요 근데 잘 모르고 날개에다 끊으면 그 유도둥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맨 끝에 끊으려는 거예요 뭐 비즈니스 끊으면 더 좋지 비즈니스는 날개 앞이니까 잘 보이죠 근데 거기 너무 비싸니까 날개 끝에 끊어갖고 가면은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글 읽고 책 쓰고 졸리면 자고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살면서요 즐거워야 돼 근데 호강을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괴로운 거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삶을 좀 즐겨라 청승 좀 떨지 말아라 제발 돈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 돈 있는 사람이든 돈 없는 사람이나 그래서 제가 지난 2월 달에 우리 성주순례를 다녀왔어요 80명의 교우들하고 이스라엘을 10일 동안 걸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로마 갔다 오고 프랑스 갔다 오고 이게 아니라 나자렛에서부터 갈릴레아까지 걸었어요 65km를 이스라엘은 딱 반으로 나누면 돼 반 딱 나눠갖고 남북 우리나라 38선 가로듯이 반 나눠갖고 아래는 예루살렘 예리고 베다니아 그 다음에 가자지구 요즘 전쟁하는 데 있죠 거긴 사막이에요 볼 거 아무것도 없어요 화면을 보면 여러분들 맨날 거기만 보는 거야 이스라엘을 잘 모르는 거지 근데 나자렛에서부터 갈릴레아까지는 지중해성 기후예요 그래서 11월 달에 우기가 시작이 돼 지금부터 그럼 2월 달이 되면 그 이스라엘 갈릴레아 들판 전체가 꽃으로 덮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성주순례 가면 2월 3월 4월에 가야 돼 막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6, 7월에 여름에 가는 거야 가면 아무것도 볼 게 없어요 근데 2월 달에 가면요 들판에 빨간 아네모네꽃 우리나라 양기비꽃 같은 게 있잖아요 끝도 없이 펴있어요 80명의 교우들이 그 양기비 아네모네꽃 사이로 걸어가는데 한 폭의 그림이야 그리고 이제 예수님 루카보금의 4장에 오늘 나한테 기름 부음 받았다 가난한 이들한테 해방 묶인 이들한테 자유를 눈물이 들은 게 빛을 이게 나한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나자레 동네 사람들이 저거 목수 아들 아니야? 목수 아들인데 무슨 자기가 왕이 된대 멱살을 끌고 예수님을 끌고 가요 어디로 끌고 가냐면 점프 마운틴이라고 시험산으로 끌고 올라가 거기서부터 걷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수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밀어 떨어뜨리려 거울 보면 돌바이야 밀어 떨어뜨리면 예수님은 뼈도 못 추려 그 이지레일 평화 밑으로 극 절벽이야 거기서 그들을 뿌리치고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러 제자들과 함께 갈릴레아로 떠나셨다 거기서 그걸 읽고 우리도 떠나는 거예요 80명이 이 예루살렘 대학에서 이번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어느 길로 갔을 거를 그대로 고증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지저스 크라이스 트레일이라고 그래 그리스도의 발자치라고 그래 그걸 그대로 80명이 따라간 거야 그러니까 과부의 아들 살린 나인이라는 동네도 들르고 그 다음에 예수님 거룩한 변모한 다볼산도 가고 그 다음에 가나의 혼인잔치도 가고 예수님 맨날 먹을 거 사러 간 세포리라는 동네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히티넷불이라고 밀밭 여러분들 이스라엘은요 식량 자금률이 100%예요 밀밭이요 끝도 없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잘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맨날 비행기 타고 버스 타고 다녀서 몰라 걸어 다녀보면요 밀밭이 끝도 없어 그리고 양쪽에는 노란 겨자꽃이 바다에 심겨질 것이다 그리고 갈 때는 무릎에 무릎 정도의 겨자가 자랐는데 갈릴레아 도착하라니까 무더미로 산더미로 5m 6m로 겨자꽃이 동산으로 이루고 있는 거예요 저거 봐라 하늘나라는 저거와 같다 나는 이게 여러분들 가봐야 알아 가봐야 알아 이렇게 백날 말하면 소용없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가고 싶다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죽기 전에 나도 한번 꼭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 들죠? 근데 나는 여러분들한테 너무 안타까운 게 바로 그거예요 왜? 그 좋은 데를 죽기 전에 가요 지금 가면 안 돼? 지금? 지금 가세요 지금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가야지 다리가 떨릴 때 가면 안 된다니까요 죽기 전에는 다리 떨려서 못 간다니까요 죽기 전에 가지 말고 지금 가세요 내가 오늘 강의를 딱 왔는데 여기 명동성당 아주 잘해놨어 보니까 아주 잘해놨어 아주 속이 후련해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장소도 있고 커피 마실 수 있는 장소도 있고 위도 아주 잘해놨어 근데 지하 1층 강당에 갔는데 저기 뭐야 우리 경비하는 아저씨 한 분이 딱 날아와서 손을 딱 잡는 거예요 신부님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가 감사합니까? 신부님 말씀대로 내가 가슴이 떨릴 때 저기 막 콤뽀스텔라 스페인 그거를 40일 동안 걸었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신부님 말대로 집 잡혀서 갔다 왔다는 거예요 집 잡혀서 그런데 자기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이스라엘 성지를 이렇게 가면서 그 학생 하나가 그 아이 잊지 못하는 아이가 있어요 학생 하나가 딱 나를 만났는데 얘가 나를 어떻게 쳐다보느냐 하면 흰 눈동자 95% 까만 눈동자 5% 뜨고 쳐다보더라고요 왜냐하면 너 때문에 내가 끌려왔다 이거야 네가 성지순례 쑥쑥거려서 엄마 아빠가 가면서 얘를 강제로 끌고 온 거야 강제로 끌고 온 거야 그러니까 나를 흰 눈동자 95% 까만 눈동자 5% 쳐다보는 거죠 그런데 얘가 성지순례를 하는 첫날부터 눈이 아주 돋기가 있더니 이틀째 3일째 예수님이 걸어간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더라고요 일주일째는 눈빛이 완전히 모세의 눈빛이 됐어요 관상의 눈빛이더라고요 관상의 눈빛이 그런데 얘가 성지순례하고 한나루에 나한테 편지를 했어요 신부님 저 가슴이 뜨거워서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요 하느님이 내 안에 살아 움직여서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전에 내가 서천이라는 곳에 강의를 갔는데 그쪽 분이에요 엄마 아빠가 왔어 신부님 걔가 워낙 똑똑한 애거든요 공부를 잘했던 애야 그런데 화학과를 갔는데 자기는 길을 못 찾아갖고 공부하는 게 싫다는 거야 그런데 얘가 지금 학교를 관두고 의대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 나 지금 아프리카 봉사 가니까 의사가 돼서 공부 좀 해라고 그런데 얘가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요 사람이요 성지를 한번 갔다 오면요 죽으면 제일 좋은 건 죽으면 인생이 바뀌어 죽어봐야 철이 드는데 죽는 건 좀 어려우니까 어떻게? 성지를 갔다 오는 게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기 전에 가지 말고 언제 가? 지금 가세요 무슨 돈으로? 집 잡혀서 가라 집 잡혀서 집 잡혀서 가라 여러분들 집 갖고 갈 거예요? 집 두고 갈 거예요 두고 갈 집을 그렇게 벌벌벌 떨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이건희 회장님이요 재산이 12조 5,900억이래 12조 5,900억 나는 12조도 필요 없어 12조 뭐하러 필요해? 5,000억도 난 필요 없어요 그 끝머리 900억만 있어도 좋겠어 나 끝머리 900억만 있어도 좋겠어 그런데 그 900억도 필요 없어요 쓰러져 누우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벤자민 플랭클리라고 미국 독립선언서 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재산을 잃으면 조금 잃은 거고 명예를 잃으면 반을 잃은 거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거다 아파서 누우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용없는 거예요 물론 나는 이건희 회장님이 빨리 완쾌되길 바라요 왜냐하면 누가 뭐라 그래도 한국의 제1의 기업을 세계에 내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난 회복되길 바라요 빨리 그리고 회복돼서 제발 하늘나라 올라와 그런 사람들이 하늘나라 경험 많이 하잖아요 하늘나라 갔다 온 경험을 가지고 12조 5,900억을 다 나눠줬으면 좋겠어 다 나눠줬으면 살아 돌아와서 우리가요 인생은 땅 따먹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어렸을 때 땅 따먹기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죠 땅 따먹기 동그라미 운동장 구리고 신발 이렇게 돌려갖고 10원짜리로 3번 튀겨갖고 들어오면 내 땅 못 들어오면 내 땅 아니고 막 그러다가 점점 땅이 좁아지는데 금이 담으 담미 안 담임 머리끄둥이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해가 뉘엿뉘엿 질 때 엄마가 데리러 나와요 철수야 영희야 너 해졌다 밥 먹으러 가자 그럼 얘네들 중에 단 한 명도 엄마 나 이거 내가 오늘 오후 내 해내 딴 땅이니까 나 이거 파갖고 들어가면 안 돼? 그리고 학교 운동장 파갖고 들어오면 애들 있어요? 손 탁탁 털고 들어가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처음에 시집 와갖고 사글세, 월세, 전세 18평, 25평, 40평까지 넓혀갔어 근데 하느님이 마지막 날 얘야 너 인생에 해가 졌다 마리아야, 베드로야 너 이제 들어와라 그럴 때 하느님 나 이거 평생 딴 땅이니까 나 이거 파갖고 들어갈게요 그리고 40평 저기 뭐야 지하로 무덤으로 죽고 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손 탁탁 털고 들어가요 손 탁탁 털고 들어갈 걸 그걸 왜 못 쓰고 벌벌벌벌 떠냐 이거야 집 잡혀서 여행도 다니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리고 즐겁게 살다가 죽으면 되지 그걸 그냥 왔고 왔고 뒷방에서 벌벌벌벌 떨다가 죽어 아 신부님 집 없는 사람 어떻게 하라고 맨날 집 잡히라 걱정하지 말아라 국가에서 용돈 나온다 20만 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해요 신부님 10년 전에 1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10년 전에 5만 4천 원 나올 때 10년 전에 5만 4천 원 나왔거든요 할머니들 죽지 않고 조금만 버티면 20만 원 나온다 20만 원 나왔어요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죽지 않고 조금만 10년만 더 버티면 얼마 나오면 50만 원 나와요 50만 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돈이 나오고 안 나오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돈을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나와도 그 돈 쓸 줄 모르고 벌벌벌벌 떨다가 자식 그거 모아서 뒷바라지 해주는 할머니들 많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버림받고 그런 할머니들 대한민국에 수도 없이 많아요 그리고 인생이 가슴 치면서 죽을 때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후회하는 할머니들 많아요 그래서 죽을 때는 여러분들 세 가지 갖고 가는 거예요 추억 추억 갖고 가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구나 그 다음에 죽을 때 뭐 갖고 가? 선행 갖고 가는 거 선행 내가 살아서 글쌍한 사람 도와준 거 그리고 죽을 때 뭐 갖고 가느냐 믿음 갖고 가는 거 믿음 이 세 가지가 없는 사람은요 무슨 노잣돈 무슨 신발 새 켤레 밥 새 그릇을 갖고 가는 게 아니야 추억이 없는 사람은 죽을 때 억울해서 못 죽어요 선행이 없는 사람은 죽을 때 불안해서 못 가요 믿음이 없는 사람 그야말로 노잣돈이 없어서 못 떠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내가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이 얘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은퇴를 하고 노년을 맞이하면 수면, 식사 같은 필수 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이 자유입니다 게다가 평균 나이는 80대 중반이고 길게는 100세까지 사는 분들도 종종 보이는 요즘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 젊어서 직장생활 육아로 정신없이 살던 때에는 그렇게 그리던 여유로운 삶이 막상 노년에 펼쳐지니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너무 막막해서 허무함에 빠지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학회가 우리나라 60대 이상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인분들이 노후에 보내는 여가 생활 실태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1위는 tv 시청이 가장 높았고 2위는 스마트폰 하기 3위는 휴식 4위는 산책 걷기 5위는 국내 여행하기 6위는 집안일 7위는 공원이었습니다 사회가 고도로 발달하고 노인들의 복지는 돌아볼 틈 없이 쉼 없이 앞으로만 달려가니 정작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이끌고 만들어온 노인분들은 집으로 스마트폰으로 공원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힘이 빠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취미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집에 앉아 가만히 tv나 보며 죽는 날만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맞는 취미를 찾을 수는 없을까요 전문가들 또한 말합니다 아무래도 요즘 정보 제공 서비스가 온라인 중심이다 보니 노인분들이 정보를 얻기가 어려우셔서 취미가 다양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그 예로 교통수단을 인터넷으로 예매하실 때 불편하다고 느끼신 분들 60% 그나마 노인분들 중 58% 인터넷 예매를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또한 무인식당에서 터치기기로 주문하실 때에도 터치기기를 경험하신 분들은 58%밖에 되지 않았으며 그 중 64% 노인분들이 불편했다고 하십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 사회가 좀 더 노인 친화적인 시스템으로 바꿔야 할 것은 바꾸고 바꾸지 말아야 할 기존의 것은 바꾸지 말아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그동안에는 평생 자식과 남을 위한 희생의 땀을 뚝뚝 흘려오셨다면 이제는 그 땀을 스스로를 위해 흘려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노년에 하실 수 있는 취미를 몇 가지 추천해드립니다 그 전에 취미생활을 정하실 때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효율적으로 시간 배분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조금씩 시간 내어 한 가지만 하시다가 나중에 나에게 맞는 취미생활이 몇 가지 생긴다면 하루를 더욱 알차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가령 낮에는 체력 소모가 있는 자전거를 탄다면 저녁에는 음악 감상을 하실 수 있으며 아니면 낮에는 목공을 하시고 저녁에 바둑을 두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낮에는 사진을 찍고 저녁에는 블로그나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는 식으로 두세 가지의 취미를 병행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취미 비용을 줄여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행이나 골프 같은 취미를 매번 하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내 경제 상황에 맞는 취미를 적절히 잘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건강 상태를 고려해 선택하세요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몸을 많이 쓰는 취미보다 독서나 약초를 키우는 것처럼 몸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소소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취미를 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노후에 여러분들께서 즐기실 수 있는 취미를 8가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추천해 드린다고 이것을 꼭 전부 다 하시라는 압박을 느끼실 필요는 전혀 없으며 혹시라도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노후에 즐길 수 있는 취미의 종류가 이런 것들이 있구나 취미를 즐기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만 드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저 가볍게 한번 참고해 본다 생각하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취미 활동은 수영입니다 수영은 가장 돈을 적게 들이면서 관절에도 무리가 없고 위험성이 적은 최고의 운동입니다 그리고 노년층에게 관절염의 좋은 사회성 협동심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장점이 많은 운동이기 때문에 대한노인 재활의학회에서 권장하는 운동입니다 또한 노인들이 불가피하게 넘어질 경우에도 수영을 한 분들은 균형 감각으로 인해 넘어질 때에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수영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시골에도 동네 주민 스포츠센터가 있어 수영장을 쉽게 접할 수가 있으니 동네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두 번째 취미 활동은 탁구입니다 탁구는 유산소 근육 운동이 결합한 스포츠입니다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고 과격하지 않으면서도 운동량이 많은 게 특징이지요 계절에 상관없이 즐길 수 있어서 취미로 즐기기 좋습니다 같은 시간 동안 등산을 하는 것보다 칼로리 소모량이 1.4배나 많으며 폐기능 강화는 물론 복근, 허벅지, 어깨 종아리의 근육 발달에 매우 좋습니다 또한 안전사고나 부상의 위험이 가장 적은 종목이기도 해서 나이가 들어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80세 이상 노인분들은 탁구공이 라켓이 조금 큰 라지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탁구는 노인종합복지관과 지역 탁구장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동호회에 가입해서 사람도 만나시면서 조금씩 배우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취미활동은 베란다나 공터에 채소 키우기입니다 노년생활에서는 육체활동이 중요한 만큼 집에서도 쉽게 움직이며 하실 수 있는 취미입니다 그렇게 베란다나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다 보면 채소뿐만 아니라 건강까지도 얻을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방울 토마토나 오이 상추 등 키우기 쉬운 채소들을 더 기르신다면 수확해서 나오는 채소들로 성취감도 느끼시면서 은퇴 후 남은 지루한 일상을 즐겁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은퇴 후 복잡한 도시 생활을 끝내시고 지방 전원주택으로 정착해 텃밭을 가꾸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때 너무 마당이 넓거나 큰 전원주택은 잡초관리나 집수리 규모가 커짐으로 오히려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환경을 잘 고려해 보시고 무리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번째 취미활동은 악기 연주입니다 전문가들은 노년의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우울증을 낮추고 치매를 예방하고 병원을 방문하는 횟수도 떨어뜨리며 폐기능까지 늘리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밝혔습니다 동호회 등에 참석하셔서 악기를 배우시면 새로운 친구들도 생기고 공연을 준비하시면서 잘해내고 싶은 새로운 목표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공연을 하고 박수를 받을 때 성취감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우리가 은퇴를 하면 스스로 위축이 많이 될 수 있는데 악기 연주를 하면 삶의 활력과 자존감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악기만 잘 배워두어도 봉사활동이나 재능기부를 하시면서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취미활동은 독서입니다 특히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으면 딱히 돈을 들이지 않고도 여러 가지의 책을 읽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노년기에는 육체적으로 제약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이나 여행을 하고 싶어도 힘에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책 한 권으로 세상 어디에든 갈 수 있으며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체험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뇌는 책을 계속 읽으면 책을 좋아하는 대로 바뀌기 때문에 꾸준히 책을 즐기다 보면 정신과 통찰력이 깊어진다는 느낌은 덤으로 느낄 수 있고 새로운 것에 관심이 생겨서 도전의식도 생길 수 있으니 독서는 단지 독서를 넘어서서 새로운 계기를 맞이하는 좋은 취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취미 활동은 요가와 명상입니다 요가와 명상은 내 몸을 살피는 동시에 휴식도 할 수 있는 최고의 취미입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서 관절이 약해지고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과격한 활동은 몸의 무리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요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자세들을 취하는 것은 근육뿐만 아니라 뼈를 하나로 묶어주는 힘줄과 인대를 강화해 줍니다 또한 요가를 하면서 의식적으로 호흡과 명상을 할 수도 있는데 이는 심장 박동수와 혈압을 낮추어 불안과 우울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요즘에는 집에서도 유튜브를 보시면서 요가 동작과 호흡을 따라 할 수 있는 영상들이 많으니 아침에 시간을 정해놓고 요가와 명상을 취미로 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일곱 번째 바리스타 소물리의 요리 먹는 즐거움을 즐기는 분들이시라면 바리스타 자격증이나 소물리의 자격증 요리 배우기에 도전하는 것도 좋습니다 커피향이 좋은 분들은 바리스타에 도전하시고 와인에 향해 취하고픈 분들은 소물리에 도전하시고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은 요리에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 런지요 처음에는 혼자만의 취미생활일 수 있지만 취미생활이 깊어지고 성취감이 높아질수록 주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지게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은퇴 후 직업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여덟 번째 그림 그리기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는 누구나 그림을 그렸습니다 도화지의 땅바닥에 벽과 마루에 온통 그림을 그리지요 그러다 나이가 들면서 그림을 그리지 않게 됩니다 지금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단지 그림 그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을 뿐이죠 그러니 여러분들도 언제든 다시 그림을 그린다고 해도 그것이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원래 하던 것을 다시 하는 것뿐이니까요 그리고 보통 그림을 그릴 때 그림을 얼마나 잘 그리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하기도 하지만 사실 실력이 조금씩 느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림 그리는 것이 재미가 붙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주변에 칭찬도 듣고 그래서 자기 만족도 들어야 더 잘 그리고 싶은 목표 의식도 생기니까요 처음에는 실물보다 사진을 보고 따라 그리시는 게 좀 더 쉬울 것이며 나무나 꽃처럼 형태가 복잡한 사물은 당장은 피하시고 구름이나 바다 수평선 같은 간단한 풍경이나 사물을 그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처음에는 연필로 스케치를 하시고 연필로 간단한 명암만 표현하시고 끝내시면 그것으로 형태 감각이 어느 정도 생기시면 그때 물감으로 색칠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림을 수학 문제로 본다면 연필 스케치 그림은 이런 공식 기초이고 색칠 좀 더 복잡한 응용 문제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응용 문제를 푸셔서 좌절감에 그림을 시작도 못하고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화센터나 학원에서 도형과 석고상 같은 딱딱한 그림만 계속 그리게 하거나 수체와 같은 초보자의 진입장벽이 높은 그림을 그리게 하면서 세세하게 지도조차 해주지 않는다면 과감히 끊고 다른 학원을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보통 그림하면 수채화를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수채화는 물 조절이 어렵고 사물의 구체적인 묘사와 중간 과정이 동시에 진행되기에 생각보다 초보분들의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그래서 물 조절이 비교적 간편하면서 몇 번이든 더칠이 가능한 아크릴 물감으로 색칠을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크릴 물감이 손에 익으면 유화 물감도 쉽게 시작하실 수 있으니 이 또한 이득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면 기억력 증진에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림을 그리면서 시각적 공간적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표현하는 연습을 하게 되며 그림을 배우면서 언어적인 요소는 물론 팔과 손가락 관절을 미세하게 움직이는 운동적 효과까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노후에 많이들 하시는 취미들이 등산, 테니스, 자전거 등이 있는데 이런 취미들은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체력을 길러오셨고 제대로 된 자세와 방법들을 익히시고 시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취미를 하시다 보면 잊고 있었던 과거와 만나면서 생각에 잠기기도 하는데요 노인이 되어 찾는 취미의 시작은 내 어릴 적 못 이룬 꿈을 찾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합니다 이 나이에 새삼스럽게 무슨 취미 생활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릴 적 꼭 거창한 걸 해보고 싶은 어린아이는 없었을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라도 하고 싶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못한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아주 사소한 것이어도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까지는 돈 벌고 자식 키우시면서 채우면 채울수록 커 난 삶에 매달려 살아오셨다면 어린 시절 바라보았던 하늘 가득 반짝이던 별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 밤마을 우러러 넉넉했던 그날의 순수를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께서 노후의 집에서 하루 종일 TV 보는 삶을 위하여 이날까지 그토록 헌신해 오신 것은 아닐 거라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시절을 잘못 만나 우리의 별을 잃고 살 수밖에 없었던 이제는 다시 그때 나를 찾는 여행을 한번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나무가 항상 하늘로 향하듯이 우리의 바른 땅을 딛고 이번에는 별을 한번 쳐다보며 걸어가는 건 어떨까요 ãy subscribe cho kênh La La School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감사합니다.